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번 팀내가 한번 8시에 하는 팀이 저번 자나 때 때 내가 PS4 때 저번 자나 때 팀때 붙었던 격전 팀인데 그 팀이랑 조금 백중세였는데 상대 팀이 이겼거든 근데 PS4가 저번 자나 때 꼴등했어 근데 이번에도 그 팀이야 그러니까 격전 그 롤에서 격전 있잖아 그거 우승한 팀이거든 자 사실상 이거 이기면 진짜 자축해도 되는 승리야 이분들 이기면 엄청 잘해요? 조직력이 엄청 좋아요 다 사실상 올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상대 다 올풀 근데 이게 PS4 때보다 좀 더 일괄적으로 된 건가? 아 너무 기량 차이가 좀 나긴 한다 잘한다 우리 뭔가 변수가 필요할 것 같아 팀에 야타님 방금 잘했어요 방금 그 궁 안 말해줬는데도 궁 알아서 써준 거 타이밍 맞춰서 감사합니다 응 좋았음 마지막 한타 좋았어 이거 너무 힘든데 우리 뭔가 변칙적인 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제 근데 이 판은 진짜 정글이 미드 잘 킬 먹여졌고 주도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울었어 확 어디서 기울었지? 아 이 때구나 근데 이게 한타 자체는 상관 없었는데 이 한타 자체는 상관이 없어 저게 3대3이라서 혹시 아 이거 라인 밀라 한 게 용 곧 나오니까 라인 푸시하라고 얘기한 거였나? 응 용이 곧 나오니까 아 참일라 응 아 아 아 아 아 뭔데 이기기 위한 거야? 어 이기기 위한 거긴 해 그럼 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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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지마 그냥 갑자기 무서워졌어 아니 해 아니 시X 해? 궁금하잖아 아 혹시 진우 형 정글 할 줄 알아? 아 지금 원딜이 문제인 거 같아? 어? 아 원딜이 문제인 거 같아? 아 이기기 위한 선택이면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어 아펠리오스가 되면은 아 아펠 때문에? 어 근데 응 아 이거 이게 내가 말하기가 좀 그러네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냥 다 말해도 돼 그냥 어쨌든 맞는지 아닌지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기기 위한 말이니까 아 맞지 정치가 아닌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나를 다시 야 정글 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가 가만히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가만히 있어도 원딜 차이가 나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차이야 CS 먹기도 지금 좀 버거워 어 밑에서는 야 야 내가 내가 정리 교통정리 한번 하자 이거 포변은 상관없다 그랬었어 주최측에서 근데 그러면 이 팀을 그대로 정말 그냥 이벤트 느낌으로 내가 정글 가고 지조가 탁 가고 도현이가 원대 가서 한번 해봐 아 해볼래?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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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 봐봐 알거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봐 그래서 근데 나 정글 진짜 개씨버러지야 그건 알아야돼 그거 아 나 탑 원딜이랑 똑같애 개버러지야 오케이 그럼 정글을 룩삼님 보다는 게 낫지 않아요? 정글을 아니 진호가 탑을 저보다 잘해 탑이 괜찮습니다 정글이 그냥 개버러지예요 할 줄을 몰라요 한번 해봐 원래 도현이는 어디 어디 라이너였어? 저 원딜 정글이에요 원딜 정글? 오케이 그럼 아니면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거지 진호가 바텀을 가면 원딜이 벌어진대 탑도 별로 혹시 야타님이 미드에서 그냥 버틸 아니야 아니야 그냥 버틸만한 건 없나? 진호가 탑을 가면 주도권이 크게 안 밀릴 수 있어 그리고 어 도현이가 원딜 가면 원딜도 할만해 이래서 약점을 좀 약화시키는 거야 야타님이 미드를 버티고 그냥 바텀으로 터쳐볼까 아니면 네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럼 한 번 해 보 rés shots 아니 악어야 너 정글 안 돼 지 différents 이벤트 매치 하자메 악어야 너 정글은 안 되지 아니 혹시 악어 타면 안 돼? 나 탑 돼 오픈 야타님 정글 돌 수 있어요? ㅋㅋㅋ 이유assium 태아크같이 나 정글하면 실버에서도 줘 룸무me 룸무me 트리기 그러니까 내가 유미 가면 유미나 쓰레시 내가 괜찮거든? 다 되긴 하니까 최선의 그 입에... 이건 그렇고 이건 그렇고 지조탑 나 정글 도현이 원딜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긴 하네 지금 벼랑 끝도 아니야 벼랑 끝에서 발 헛디뎌서 밑에 나뭇가지 잡고 있는 상황 벼랑 끝이면 양반이지 그 나뭇가지도 달랑달랑 한 거 아니에요? 다 아주 예민해 지금 끊어지기 직전이지 벼랑 끊어지기 딱 직전 아니야? 옷까지 지금 옷도 찢어질라 그래 옷 벌려가지고 지금 지금 아무 붕대로 매달리고 있어 지금 지금 추락운기야 제드랑 탈론이랑 뭐였지? 탈론이랑 탈론 아 기억 안 나 탈론이랑 그야 카타리나 카타리나 탈론 탈론 경제나 탈론 아 또 내 키아나가 좀 위협적이셨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다 치면 진짜 원딜이 이제 힘을 받으니까 원딜 쪽에서도 바텀 쪽에서도 벤을 좀 뽑아야 돼 음...맞아요 맞아 그렇게 가야 돼 진짜 진지하게 간다고 치면 치랑 한 장은 바텀에서 뽑아줘야 돼 진짜 도윤이는 이즈 매기고 이즈 고를까? 네네 도윤이가 정글 돌면 도윤이가 잘하는데 이게 라인이 우리가 주도권이 없어가지고 진짜 정글이 어찌할 바가 안 됐거든 맞지 도윤아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CS 처먹는 게 나아 그냥 그 정글링 돌면서 그냥 고기방패 마냥 궁셔틀하고 그래서 이제 딜링하면서 아니요 이벤트라고요 형 이벤트야 이벤트 왜 이렇게 저 몰입을 형이 다 이렇게 떠안으세요 이벤트야 이벤트 나 진심이야 다음 뭐 할 거야 탑 탱탱한 거 해줄 수 있음? 탑 탑 후픽 주면은 좋은데 야 아고야 쟤 모데도 잘한다 모델 버려 그냥 나 선픽은 모델 마오카이 모델 마오카이 돼요 선픽은 가렌 가렌 탱탱한데 우리 카르마 카르마 동반자 상승 효과는 거야 야타까지 든든하네 카르마 카르마 줘요? 이게 동주의 동주별이 가니까 카르마 카르마 오케이 네 카르마 야 진우야 카르마 야타님이 잡으면 되잖아 진우야는 룩내는 정글 아모모 정글 아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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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내는 한 번 가자 룩내 달라고 하나 여기서 뽑아야 되지 않아요? 저기 밴 할 것 같은데? 아까 카르마 났는데 그러면 뭐 뽑아요? 아니 그럼 탑 포픽 할게요 리드 뽑아 그냥 카르마 할게요 카르마 아 어어 카르마 근데 이거 어 탑도 못 해야면 나 AD 해야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아니야 AP 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4AP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안돼 그냥 이쪽에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져 4AP는 걱정하지마 나 진짜 우겨 넣을 수 있어 해봐 다 뭐 뭐 밴 해? 아 이거 탑 미드 밴 해야돼 어 탑 그럼 50하니까 50 밴 해줘 나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악어가 뭐 가지 미드? 뭐 할 거야? 갈리오? 고민 중 하긴 저거 아직 하나 안 잘렸으니까 문도 너 내 집에 갔다고 생각한다 아 지금 룩도를 견제한 거야? 룩도 견제네 그냥 뭐 룩도 인정받았네 아 뭐 뭐하지? 배네 저쪽이 강수단이 잡았는 게 뭐가 있지? 올라프의 칼이 뭐 미드? 아 올라프 왜냐면 모델을 저도 쓰니까 이리로 와봐 정말 안아프게 해줄게 내 약속하지 박호영이 제이스 미드 같은 건 안 되나? 응? 무슨 소리야 확인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할까? 뭐 픽 뭐할까? 요리긴데 미드가 안 나왔네 어 미드가 안 나왔네 저 뽀삐 주세요 뽀삐 나 힘들어? 아니? 다 돼 원하는 거를 듣고 있었어 모델까지 한다? 고고 아 그래? 그 야 너 그 요릭이랑 합방하면은 요릭 마누라 따라오냐? 못 따라와요 어 별거야? 별거에요 별거 엔티아를 하는 거야? 마누라가 따라오게 하니 지금 요릭은 행복할 수 있어 마누라랑 지금 떨어지고 싶은데 지금 가장 생활이 힘든 남편 생활이 힘든 걸 수도 있어 요리 글 너가 구원하는 거야 아 또 카사린 얇은데 일단 스왑 어? 잘못 스왑했어 나 그거 할게 슬픈 어디갔어? 우리 슬픈 나무무 음 어? 슬픈 로보 나무무 요걸로 할게 지금 즉구에서 안 하면 다 슬프지 않나? 슬픈 로보 나무무 슬픈 다 웃기냐 왜 아무무는 슬픈 슬픈 로보 나무무로 갈게 미드 카사린 되게 오랜만에 하네 만약 한 판 더 하게 되면은 한 판 더 하게 되면은 반품해야지 한 판 더 하게 되면은 반품 반품함으로 이제 반품해야지 아 다 오랜만에 오네 재밌겠구만 재밌구만 재밌구만 재밌어 응 파이팅 하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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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맹세 가면 되냐 도현아 아니 아고야 너 다이아잖아 너 왜 그렇게 우기소침해 있어 아니 딜 다 넣는다길래 이즈 원 딜을 그냥 몰아주려고 한거지 황진 고은양 올빵이지 올빵 괜찮은 괜찮은 가능 음 쟤 꿀 오케이 너 절대 죽지 않게 만들어줄게 좋습니다 너가 보인단 말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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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바꾼게 아니라 이벤트 매치에요 여러분들 이벤트에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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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달라고 어 뭐야 야 무시해 야 선불 때려 무시까 야 거의 안오면 상대 괴롭힐텐데 계속 이미 저기 선불에 여기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꼭 상관없어 어 까 여기서 만트라큐 되나 지금 1레벨? 응 딜결만 하고 뺄거야 딜결만 하고 어차피 아니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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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거 빡 부시해야 돼서 돌아올수도 있어 어 됐어 가 네 진짜 이거 개 빡 부시해야 돼 이런 탐만은 없습니다 진짜로 아 고맙습니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왔네 이거 RFG에 숨어가지고 어 그거 해줘 그거 해줘 나이스 저기 손 2뎁 이거 한눈에 쳐봐 이거 우리가 손 2뎁 못 찍는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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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이거 정화 들었어야 되는데 어? 다통 좀 조심해 예 우리도 열심히 푸쉬죠 아 피 채워야 돼서 그냥 선 레드했어 강탈 저기 위에 썼어야 됐나봐 칼박살자에요 암흥은 굽밥 되어지는 중 탑 라인 모샘 개쿨임 오케이 정글 정글 위치 확인 오케이 다통도 도시 라온스전 확인 어이씨 참여 찍어 뭐 이거 어이씨 이거 레오네가 안무빙 치면 그때 빼면 돼 어이씨 괜찮아 이제 CS 그거 말고 건대면 안돼 이거 라인 땡기는 중 괜찮아 괜찮아 마저 들면 저 녀석은 딜 안 들어온다고 이거 상대 챔프 위조로 들게 해줄 수 있나? 챔프 위조로? 어 어 미스테로 나이스 나이스 생존 풀도 안 썼고 나이스고 야 야 진효야 탑 갱홍이 되지 이 스킬 있어? 예 6점 5점 어 나 그냥 바이게 무시하고 간다 나 그냥 바이게 무시하고 간다 딜교해나 에 이 있어? 레오나 레오나 아 아니 뭐..뭐해 풍대 맞추세요 레오나 너플 레오나 너플 나이스 허셀 공격 이거 미니언 마나 싸우면 안돼 이거 세주 있는데 이거 미드 어 어 뭐야 저 방금 이거 빅라인이라 안돼 빅라인이라 안돼 빅라인이라 안돼 슈퍼빅라인이라 안돼 아 이거 중밀라인데 그냥 탑 안가고 그거 했어야 되는데 발기먹을걸 나 그리고 갱 한번 흘렸음 오케이 나이스 이거 원거리 미니언 풀피 한 대씩만 쳐줘 아이고 필수했다 뭐야 스마트캠이 맞네 아 이거 와드를 박아야되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서 공격 나이스 세주 위캠프야 아래 세주 여유있게도 돼 어이 아파라 어? 오케이 미드 차이 오케이 뽀비 차이 다음에 레오나 아니 미포 먼저 미포 레오나 너플이야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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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어이 저거 집 안 가나? 로바나인데 아 갔다 이거 내가 삼거리 쪽에 바텀 어 백 백 이거 역겐 가능? 아 못 봐 티봐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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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지만 말아줘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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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내가 미안해 뭐야 도현이 살아있네 간다아 나 간다 나 간다 오케이 오케이 고개 좋아 크게 돌게 이거 다 잡겠다 이거 잡고 뒤져 잡고 뒤져 잡고 뒤져 잡고 뒤져 비포 노플 태저 가능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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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핫 안 죽음 딜 약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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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줄게 내가 가줄게 천천히 라인 밀려오잖아 어차피 안 먹음 안 먹음 버스의 맹세 도현씨 먹어주세요 교리스탄수 한 대만 오케이 버시가 없어 집집 라인 다 탄다 저거 오케이 도현씨 믿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찡긋 오케이 버스의 맹세 그거 블루 필요 없지 뽀삐 어 블루 안 먹습니다 어 눈에 띄울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형 어 요리 템보쌤 진짜 오면 장담 어 오케이 선수 쭉 빼야됨 쭉 빼야됨 쭉 빼야됨 쭉 띄울게 쭉 빼야됨 쭉 빼야됨 안무 매야됨 여기 핑은 되나봐 쭉 탑을 알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 안 깜짝 놀라 도도도도도도 오케이 버스의 맹세 카사린한테 치면 좀 이거 카사린 한 번 미드 찔러올게 대포 대포 요리 안 보여요 대포 왜 안 먹었어 이거 어 어 뭐야 먹을 수 있지 나이스 이거 앞에 두개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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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셨습니다 암흥우님 찡긋찡긋 난 레드먹음 찡긋찡긋찡긋 상대 아 잘려먹었네 어 뭐야 바텀 미야 바텀 미야 이거 진짜 두려워 야야 악어야 내려와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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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밀고 내려가야돼 바로 내려가 어 세주탑 자 미드텔 바텀 풀고 있으니까 자 바로 달리는 중 바로 달리는 중 좋아 저기 시야 먹어주는거 맞아 이거 도현아 너 오면서 바이게 먹어 넌 오케이 이거 이거 어 빨리 쳐다 내가 맞아줄게 내가 왔어 뽑힌다 좋아 어 바이게 바이게 좀 욕심인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죽은거 같은데 옆으로 안 돼 야 블루도 있다 4개나 버리고 갔어 빠짐 아 진짜 저거 아 진짜 저 텔이 쓰듬 아 세주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분위기 좋았는데 아 야 세주 여기다 또 육천내네 이거 세주 봐 바텀 미야 세주 감안해 감점 1점 야 김진이 형 요릭 텔이 있어 없어 그걸 왜 안해 이게 있는거 같아요 좀 미안하다고 못말했어요 야 이거 요릭 텔 우리는 텔 없고 요릭은 텔 있거든 아 그니까는 텔까지 오면 위험해 바텀 좀 사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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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쓰려는거 같은데 이거 좀 버틸 수 있어 나 이거 집 갔다가 템 사올게 전령 어림없지 전령 쓰면 바로 전멸에서 잃어버린다 이거 집 응 피하나 더 먹어야지 윙 안 돼 아이다x4 아이다x3 미디의 세주 정 씨 어 뭐야 유리 감부에요 카비 나 미드컬미 전령 못잃었어 깝이 어 이거 밀리면 안되는데 1차 아깝네 이거 아 텔레스터 내려갈까 아 뭐야 죽진 않자 빠르지 죽치고 전령 개빠르게 밀면 끊기지 않음 아님 아 전력 안 끊길걸 이제? 아예 안 끊기나? 오케이 배움 지금 하나 손 좀 잘하는데? 덕분에 웨이브 맛있게 먹었어요 나 이거 바텀 집탐에 맞춰서 같이 1초 안에 끊기는 거 맞지 않음? 아 근데 저기 집 가네? 그럼 난 안 되겄다 내가 그냥 상대에 네 요리 또 시야에서 없어졌어요 이거 세주 여깄거든? 저 텔 있거든요? 이거 밀거야? 응 밀어야 될 거 같아 빡세히 밀어 나 바텀 받을 수 있어 미드만 조심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요리 없어졌다 요리 미드 가는 듯 안 되지 안 되지 어림없지 상대 정글 개피로 울면서 집가슨 지금 상대 정글 개피로 울면서 집가슨 지금 아냐아냐 조연아 내 말 믿어 타오글도 먹으려고 상대 울면서 집가슨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잡네 잡네 자 미드 안보인다 미드 안보인다 미드 안보인다 근데 저 텔 있음 텔 있음 텔 있음 텔 있음 와도 이겨 와도 이겨 와도 이겨 와도 이겨 텔 있어라 근데 여기가 와드가 없다 어 왔다 들어오면 텔탐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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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간다 오케이 감 감 갑니다 나는 그냥 일단 간다잉 난 추웠어 살찔 나는 안갔어 집에 그냥 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나이스 카사딘 포커스 카사딘 레오 나 어디갔어 나 미드니와 너무 많은데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되냐 이거 도여라 되냐 얘랑 맞짱 뜨고 있을게 일부러 계속 밀어 맞짱 뜨고 있을게 안돼 안돼 도망쳤 되게 싸비 대게 해요 도망쳤 도망쳤 아아! 다 와! 차한테 다 존나 셀 거예요 이거 오! 들 뭐야 뭐야 뭐야! 잘 나와 이거 버려 그냥 버릴 거 버려! 아 여기 돌아오겠다 잘못하면 탑 미쳤는데 이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내가 동선 설명할 거야 나 위쪽 동선 캠프했고 다시 바텀으로 와서 바텀 집탐 기환이랑 같이 타이밍 맞출 거거든? 네 네 이즈만 키운다 킬 절대 안 먹는다 내가 라임 프리징 하고 있을게 응 프리징 안 되면 그냥 빼도 돼 무력은 해볼게 이거 카사디 아직 굴 앱이거든? 여유 있어 근데 좀 빠르게 굴려야 돼 이거 바텀 개집어 놔놔 가지고 우리 다음은 굴러가 안 되나 아 아까 용 3초 이거 얕따야 내가 아래쪽 동선 타면은 나 따라와 가지고 시야 같이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요리 없었음? 어떤 거요? 어떤 거를요? 시야 잡을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지금 15초야 근데 바텀 개집어 놔놔 가지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임 미드 최대한 푸시 오케이 이거 좀 밀게 이거 네가 먹어 맛있어요 이거 여기도 아 아까워 이것도 이거 지금 카사딘 쪽 좀 조심하고 이거 아래쪽 모빙이 좀 이상한데 저기 나 필요한 굴러야 돼? 이거 바텀 빡세기 여기 핑허 안 될라나? 나 거기 핑허 돼요 어 와 올라와 쳐 쳐 쳐 거기 와드 얕따야 올라와 올라와 이거 좀 쳐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카사딘 간다 오케이 괜찮아 카사딘 갔어요 지금 빼면 리드 아래쪽 어 야 또 정글 여기거든 미드? 바텀 밀어봐 푸시 라인 넣어봐 그 뭐야 그 뭐야 푸시 라인 밀어봐 리프 그냥 빈사야 지금 어 어 오케이 까비 그냥 날려버릴 걸 처음부터 그냥 스팰케어오어 나이스 나이스rij 이거 그냥 카사너 시키자 뭐지 이거 ㅋ 계속 밀어봐 야.. 지금 세주 어디갔어? 세주 위쪽! 여기 카사린도 그거.. 카사린도 그거.. 칩! 칩! 미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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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더 탱탱해지면 안죽음 아 미드타워 나가는건 좀 아쉽네 계속 탱으로 갑니다 여기 좀 위험하다 카사린도 안 보인다 요리 죽어.. 아.. 죽어있어 요리는 세주 탑 오케이 나이스 타워 안나갔는데 야 도연아 네? 레드먹어 오케이 벌써? 어 15분인데? 어 이거 전령 쪽 한번 체크해줄게 같이 어 나 생각.. 야 진호야 미안한데 전령 쪽은 니가 좀 계속 하.. 형 솔킬 내고 전령까지 봐줘요? 세주도 아닌데? 탑에? 오케이 그게 탑이야 다음은 전령 한번 볼게요 그게 탑이야 오케이 확인 조금만 지금 포지션 앞에 있는거 좋은데 네네 소금 감안해 네네네 여기 올라가 야 모네 가능? 도연아 레드먹어라 모네 가능 모네 어 이거 미드만 조심하셈 미드만 조심하셈 미드 뭔데 세주 올라가 나이스 좋았다 라인 너무 커서 길게 싸우면 안됐음 이거 요리텔 없고 저만텔 있거든요 형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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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쳐줘도 돼 안 쳐줘도 돼 나 지금 어차피 바텀 밀려있어서 여기 좀 놀다 내려갈게 이거 시야 이거 잠깐만 지금 야 전령가자 그냥 한타요 이럴때 전령가자 이럴때 라인 밀려있을때 전령가자 라인 밀려있을때 전령가자 어 지금 오더 싸움 너무 세가지구 그냥 그 위에 오더 그냥 전령에서 오면은 바로 싸운다 열어 이거 물어 그냥 물어 악어야 물어 어디서 어디서 들어와 그렇지 들어오면 카사디 여기 오케 니포 궁빠갖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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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 보네 넌 저리가 오케 자 여기서 두명 세명 아 아파 근데 이거 좀 빡세다 이거 좀 빡세다 타로마 너무 늦게 왔는데 오케 딜러 그 뒤에 니포 개피 개피거든요 이거 계속 쏴도 되요 계속 밀고와 여기 들고가 오케 오케 이거 계속 안되나 빨리가면 접을 수 있지 않을까 헛다 아하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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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전령 쳐 개꿀맛이에요 야 한명은 한명은 더 밀어 오케 탑라인 타는거 먹을게 그냥 탑라인 내가 뭐 오케 다음라인 드세요 이거 빨리 와야돼 근데 한명 도와줘야돼 나 바로가 바로가는중 달려가는중 달려가는중 오케 나이스 어 그리고 어 룩상 좋다 포지션 굿 아 아무래도 달리고 있었죠 굿 뒤통수 잘 때려주세요 이거 드세요 어 오케이 이거 다음에 미드 박을꺼니깐 라인 한번 쭉 밀어놓고 미드로 다 모여 오케 어 좋아 다 밀어넣어 미드로 모여서 전령 풀꺼야 이거 집 한번 정비가지고싶은 나 빨리 빨리 집탄가져 악어 나 델도 있으면 돼 오케오케 이거 지금 양쪽 날개 펼쳐져있거든 빨리 밀고 다시 사이드로 가면 여기 미드 없어놨어요 네 어 이거 블루 언디를 먹을게요 어 어 먹어 먹어 근데 잠깐만 먹기 전에 일단은 미드 어 먹어 빨리 먹고 악어 타이밍이랑 맞춰서 같이 가자 오케오케 야 진우야 너 이제 그냥 바텀에서 그만있어 오케 이거 한번 해봐도 안 돼? 어 니 마음대로 해 니 마음대로 해 그거는 용 1분 생각해야됨 용 1분 차라리 저거 전령을 용 타이밍에 푸는거 어때요? 아 중독만 아싸 노플 오케 어 쭉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빼주도 간다잉 냉 핑완에 있다 써야겠다 이거 이거 그냥 쓰면 아 이거 전령 쓰면 될거같은데? 오케 타이밍 되면 써도 돼 오케 미드 계속 아 자 저 이게 미드 1차가 시야라 저기 미드 너무 방황하네 저 이거 탑가요? 제가 탑 갈게요 텔이 아 텔이 있으면 가셈 모델아 가셈 텔이 있으면 내가 지켜야돼서 아 저 그럼 텔 탈게요 그냥 와 오 så 오마 오 마 갈게 감점 2000점 이천점 감점 2000점 이천점 pam 감점 이천점 오케 나 그 웨이브 밀고 바로와 오케 아이언튀어 진짜 아이언이었다 하지마 자정신인가 하하하 few 아 아니 등장망 아 잠깐만 싸우자 보낼 사람 보내고 싸웅 나이스 노 개면 뒤에 재개 제앉 오케 나이스 녹였고 추가 계속 이어가 나 Q 있거든? 나 Q 있어 원딜 지켜 원딜 지켜 원딜 지켜 오케 내가 지켰어 도현아 나이스 무대 2차 밀고 우리 나머지 원딜만 봐 원딜만 도현이는 바텀 밀어 우리 세명이서 용간다 오케 믿음있는거 아주 좋아 굿이야 굿 이런거 다 노린거지 우리가 너무 세니까 상대 안될까봐 록사밍이 노려준거네 록사밍이 이따 그냥 한타해서 저는 그냥 데리고간 다음에 뻥 나올게 4대5 노려준거네 이거 큰그림 오졌다 아 빠질게요 이거 오케 안 돼 내가 와들 너무 안썼다 이거 이제 용 아 근데 이게 뭐 야 뽀삐가 악어야 너가 바텀 가고 응 아니 바론쪽 시야 다 잡아놨으니까 툭툭 치다가 돌아서 인시여러도 되거든? 지금 11레비가 아직 멀었어 야 뽀삐 이런 그림 그릴 수 있음 나중에 나중에 바론치다가 막판에 애들 다 날릴 수 있어 너 집가 오케 안들리는 상황 그냥 자 바텀 라인 몰게요 어 오케오케 아 요거 뽑힐 테리스니까 이거 하면 되겠는데? 모델은 어디로 갈까요? 모델요? 그냥 탑으로 가요? 아 붙어 주키고 그냥 근데 이거 10초 뒤에 해야돼 나 레드나 봐 미드 미드 먹더마 야 진유야 넌 탑에서 대치하고 오케이 그리고 레드 먹고 네 레드 먹고 미드 밀고 바로 갈게 진유야 밀고 살짝 여기로 올 준비해야돼 다이게 혹시나 덮치면 도와줘야되거든? 네 어 그럼 만약에 적고 놓으면 바로 갈게요 이거 개달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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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도 있나요?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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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돼 저 붙어줘야 되지 않아요? 아 미드 푸쉬죠? 미드 푸쉬죠? 오케 시야장학 가하는 중 아 어떻게해요? 게임 빨리빨리 굴려야돼 운영해가지고 상대 카사딘 랩업 다 하기 전에 이번판 이거 쳐 그냥 치고 불러 뭐든 저 붙어 와 네 텔콜 해주세요 텔콜 오케 텔 와드 보이지 라인 밀고 있을게요 이거 한명 데리고 있을게 내가 잠만 조금만 기다려 아직 치지 말고 지금 바텀 유리한 상황이라서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아 바텀 상황 오오 일어노 오케 카사딘 여기있어 여기로 같이 들어가 들어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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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줄 필요가 없어 상황에 따라서 카사딘 텔 한번 밀어줄 수 있음 얘 그냥 빠져졌거든 이거 그냥 치자 아이씨 몰라 쳐 몰라 쳐 어 여기 와드도 없어 쟤네 시야 없어가지고 스킬 하나씩 던지면서 와야돼 이거 딜러 오면 뒤돈다 바로 어 봤다 어 오면 바로 뒤돈다 네 오케 왔어 싸워 싸워 한타봐 텔 대란다 악어텔 오케 갑니다 원딜 어디야 원딜 어디야 일로와 아 맞다 얘 수원시 아 알아서 해줄거야 내가 죽긴 했지만 알아서 해줄거야 우리 아 나 상대 원딜 보고 있음 오케 나이스 믿고 끊었다 오케 끊었고 지금 도지리얼 프리딜 나이스 나이스 정글 어 밀어 밀어 여기 억제기 타워까지 민다 다 밀어 네네네네네 오케 없고 뒤에 라임 밀어줄게요 어 밀어 어 밀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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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억제기 타워만 밀어 억제기 밀지마 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집탐 잡고 차라리 시야 걷는게 훨씬 이득이야 어 빼야될거같애 그냥 못 밀거같애 어 빼 어 밀어 그거만 하고 빼 바로 시야잡아야돼 돌아오면서 이거 다 뺏어먹자 네 배먹어 도현이 먹어 도현이 먹어 도현이꺼야 네 진효야 너 탑가 나 집 나 중문어와 우리 그냥 바론 버리고 사용보자 이번에 오케이 어 진효 탑가고 나머지 아직 좀 시야 같이 뚫을건데 한 번에 뚫어야 돼 안그러면은 그냥 와드 버리는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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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뚫게 기다려 그냥 여기 대기 대기 오케이 달려간다 자퇴 10초 자퇴 오네 내가 먼저 돌릴게 으흠 여기 도와줘 야 붙어줘 him 서포터 뭐 테일, 테일, 테일 위치 하나, 하나 잡아줘 아 바텀, 바텀 내가 밀게, 바텀 밀게 어, 계속 밀어 바텀 라인 좀 밀어놔야되, 이거 자, 테러 여기 같이 이거, 오케이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한 라인만 더, 이거 이거 쳐줘야지, 왜 안 쳐, 왜 안 쳐 빼빼빼빼, 쭉 빼, 쭉 빼, 쭉 빼 골 리젠 탈타야돼, 탈타야돼, 이거 밀렸어, 밀렸어 이거 근데 포지션 안 좋아, 원딜만 본다, 나 원딜만 본다 오케이, 가가가가 원딜 순 없음 가가가 원딜 보내버렸어, 원딜 보내버렸어 그냥, 프리딜, 프리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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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였어, 묶였어 아, 나 이렇게 물에 묶어있으면 안 되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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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근데 이게 아, 어쩔 수 없어서, 방금 포지션 안 좋아가지고 싸움했으면 안 돼, 탈타지 말걸 아, 내가, 내가 이거 좀 미스 근데 이게, 용 막아줄게, 용 막아줄게 대결 오오, 든든해, 든든해 그리고 방금 미포 순은 내가, 반놓고선 미포로 순을 빼버렸어, 궁을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두 개 겹쳐갖고 졌어 다음에 EX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너 700원이다, 알지? 천천히 이거 용 줘도 돼 야, 그냥 오케이, 나이스 까비 이거 잠깐만, 한 개 못 구하나? 까비 까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데려가야지, 데려가야지 좋아 던졌다, 던졌다, 미안, 미안, 미안 안 괜찮아, 이거 교환인데 아마, 4명 내가 벗으로 달릴게 잘못 눌렀어, 출시계 누르는 게 아닌데, 아... 야, 이럴 때 아무도 없잖아? 이런 거 지워야 돼 네 너 가만있으면 안 돼 여기 다 지금 집탐 잡아가지고 너만 비고 있어, 지금 여기, 이거, 이런 거 지워 그냥, 미리 그리고, 이런 데 그냥 시야마다 하나씩 바꿔나와 간만있지 말고 어, 가도 돼 어, 가도 돼, 지금 다 직탐이잖아 거기, 바꿔, 바꿔 나와, 그냥, 어 오케이, 이걸로 가자 근데 카나는 아직 13내리라고 아, 고민했다 어, 그거 지우고 나와, 그냥 더, 거기 어물쩍거리면 안 돼 아, 그냥 뺏어야겠다 저 붙어줄게요 펠 없어요 아, 똥을 취해 주시고 또 아... 이거 웨이브는 좋거든, 우리 다? 상황? 다 나왔지 저기 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주면 안 되거든? 이제 좀 붙어줘 시야 잡을 거니까 네, 저 올라왔어요 어, 이제 시야 나 레드, 나 레드 오케이, 일단 도윤이 없어 빼 근데 이게, 도윤이 오면은 그냥, 이제 저런 데 들어가서 상대 시야 지우로 나오는 거 그냥 자르고 들어가야 되거든? 저 탑 가야 될 거 같아, 요리 어, 가, 가 이거 바론 버스터를 해볼까? 버스트? 안 되면 빼고 버스터를 해보자 버스터를 해보자, 지금 버스터를 해보자 지금 버스터를 해보자 빨리 와, 빨리 와 아, 근데 이거 걸렸다 걸리긴 했어 어 걸렸으면 나 블루 먹고 갈게 아, 걸려? 그러면 나 라인 정리할게 이거 지우고 여기, 여기, 여기 일단은 여기 요리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일단은 안 해야돼, 지금 나 이거 꿀 열매 좀 맛있게 먹을게 오케이, 개꿀맛 이거 카사딘 바텀 이거 내가 포킹팀 한 수술 싸울 거면 싸우면 돼, 그냥 나 한 라인 더 받아야 돼 여기 좀 도와줘, 시야 이거 나 지금 와드 없는데 채울까? 지금 안 싸울 거면? 아냐아냐, 지금 아직은 아니, 안돼 이거 지금 카사딘 라인 받아먹고 있어서 할 거면 뭐 해야됨 이 얘네들 물던지 물어도 되는데, 이거? 물어도 되는데, 이거? 어, 요리, 요리 물어, 물어, 물어 저 뒤에 붙는 중 약간 뭐라고 물어, 물어, 물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원딘 저거 봐야돼 아, 뒤졌다 저 왔어요 아, 나 죽겠는데? 아, 카르마 나 쉴드 안 줘 아예 원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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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고 있었다 바로 썼어야 되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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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까이 데리고 왔거든요? 아, 초식이 있네 이거 야, 근데 이거 이즈를 봐줘야 되는데 이즈가 잘 커는데 내가 몰 게 아닌데 와, 이거를 아, 이거 내가, 내가 이즈, 아니야 이즈 내가 봤어야 했는데 와, 졸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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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카르마가 딴 거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돼 알겠어 쏘리 마이 미스테이크 이거 바론 나아겠다 아깝다 이걸 누굴 데리고 가야겠니? 누굴 데리고 가야겠니? 아니야, 내가 이즈 봤어야 했는데 이거, 근데 지금 뭐, 이즈를 누가 계속 물은 거야? 어? 레오나가 레오나? 나 방금방 내가 물어서 이니셔 하는 상황이라 내가 보기 어려웠어 나는 방금 진짜 모든 한타에 레오나가 아무 제약 없이 와, 지금 오케이 이거 타본다 이거 하사진 맞나? 어? 개쩔 흐흐흐흐 지금 롱 1분 50초거든? 흐흫 응 이거 바텀 다 이런거 웨이브 좀 밀고 아아 아까 수은 가야겠다 이거 블루 한 번 볼까? 블루 나오는데? 어 이거 먹어 오케이 나 최대한 그냥 도현이만 본다 카사딘 때문에 그냥 어? 여기로 들어올 것 같거든? 이니시 했다가도 빼서 도현이 볼게 그냥 와드하노 어, 와드하노 자, 저텔 이제 조금 있어봐요 여기 좀 봐줘 어, 나, 나 바로 가까운 거리 가 이거 짤르고 시작해야 돼 나이스 이거 짤러 그냥 나이스 나이스 맛있어요 용 1분이요 용 1분 네 바텀으로 우리 밀자 미드도 할라이 밀어야 되지 않아? 어, 오케이 밀고 오케이 그러다가 이거 시간 되면은 회전한다 바로 갈게 이거 밀자마자 감 밀자마자 감 지금 물리지마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뛰가는 중 가끔은 직접 해결할 일들이 있죠 이니시가 없었는데 쟤네 지금 카사딘이 나보고 있어서 이거 밀어도 돼 이제 백 사용 오케이 지금 미드 할라인 덤은 일고 지금 시야 다 잡혀있어가지고 지금 세주 나오긴 했는데 저 이거 텔 온이니까 이거 우리 개빨라 이주 세서 개빨를 거야 이거 개빠름 개빠름 그냥 와줘 그리고 카르마가 무조건 잊지마 여기 있어도 돼 근데 여기 있다가 또 열어도 되거든 또 여기 시야 지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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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라 카사딘 카사딘 기절 카사딘 기절 뒤에 뒤에 앞에 앞에 오케이 천천히 왜 이렇게 안 죽어 이거 어 던졌다 어 이거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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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 이거야 이게 원딘 어 뭐야 누구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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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들어가야될거같은데 우와 이거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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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링머신 이 ㅅㅂ 이거야 야 원딜 바꿔 이 자식은 정신차려 지금 게임해야지 오케이 나이스 사용 좋아 미쳤나 이 ㅅㅂ는 탑가서도 1호산이야 ㅅㅂ ㅅㅂ 보샘 내가 카산닌이 계속 어 이게 벌어지지 이게 내가 카산닌이 계속 데리고 가갖고 내가 대신 죽은거임 딴걸 뽑아가지고 그래도 이제한테 못 붙은거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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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고고고고고 미드 미니까 양옆에 시야만 더 오고 미야 이거 좀 당겨줘야돼 나 레드먹고 가 도현이가 아까 내가 보니까 좀 더 버텼으면 딜 더 넣을 수 있었는데 빼빼빼 빼빼 지금 너무 멀어 우리 아군 너무 이거 내가 너무 오바했다 또 오케이 오케이 탑라인 밀어도 될거같아 미드에 모여서 탑 한라인 더 밀게요 오케이 모델 테리스니깐은 어 아 그 저 우리 일자 맞춰 미드랑 탑이랑 일자 맞춰서 나 봤다 오케이 이거 집 한 타임만 가도 됨? 집 한 타임만 가도 됨? 집 한 타임만 가도 됨? 집? 오케이 각오일 나옴 각오일 나옴 그러면은 진효가 붙어 바로감 바로감 갯바름나 지금 갯바름나 지금 갯부터 이거 사이드 가지마 어 어 슈퍼 빠르게 달리는 중 네 이거 이즈폭킹하자 네 나도 안먹어도 되는데 CS 약간 쭉쨈인데 그렇다면 내가 먹겠어 기사의 맹세 뽑아야되거든 요리 볶았거든요 우리 도현이한테 기사의 맹세 걸어줘야지 이거 카사딘이 살생추야 내 앞으로 붙어줘 오케이 바로요 진입기 내가 막을 수 있어 진입기 막을 수 있어 진입기 막을 수 있어 봤어 봤어 아 이거 카사딘만 볼게 저거 다음라인에 그냥 밀 수 있음 뭐야 이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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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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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안아파 오케이 아주 단단해 어 이거 이거 천천히 천천히 밀면서 조금씩 폭킹할까 조금씩 치고가지고 우리 돈 다 얼마 있어 들어올 수가 없어 내 W때문에 어차피 저 천원 이거 한번 빼자 품 고르고 바론 시야 잡자 오케이 어 이거 정글 다 빼먹어 저런데 와드 개꿀 그리고 탑 웨이버 한번 더 밀어놔도 돼 여기도 와드 개꿀 더 밀어놔도 돼 오케이 다 잘리면 돼 와드 어 이거 왜 따라오지 잠깐만 개 무서운데 걸어도 되는데 따라오면 어 걸어도 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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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망카이 준비됐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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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녹이고가 레오나 녹이고가 저 세주하니 데코갔어요 세주하니 알았어요 이제 나이스 나 원딜이랑 노는 중 원딜이랑 노는 중 원딜이랑 노는 중 잠깐만 같이 놀아주실 분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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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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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믿으세요 사사딘은 내가 원딜 보고 있어서 그냥 상대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카사딘의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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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왔다 두뇌야 카사딘 데리고가서 그냥 너 카사딘 데리고 갈 수 있지 데리고 갈 수 있죠 그냥 그러고 죽어 그냥 오케이 저 조냐 조냐 이거 상대 여기도 먹자 도연아 안되나? 그냥 거기 좀 위험 우리 상대 없는데 내가 세주하니 데려갔었거든요 내가 바론 바라질 시간인데 오케이 오케이 난 텐이라서 그러면 이거 다 하는거야돼 태론 바로 바로 버스터하게 어 이거 억제기 밀어놔서 오케이 그러면 바로가 이거 바텀웨이브도 좋고 바텀웨이브도 다 좋거든 나 블루만 있으면 돼 어 이거 블루부터 이거 블루부터 한 옆준부터 돌리고 나가 오케이 같이 같이 잠깐만 같이 갈거야 이것도 먹고 세주궁은 안무섭나 별로 와 어 어 돌려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오케이 세주궁 하나도 안무서워 무조건 카사딘 배꼽한 다음에 조냐로 뻗치고 나올게 시야 없어 봐 이게 어 그럼 도연아가 나 좀 배고파 이거 우리 사이드 챔프라 사이드 돌려야되지 않나 이거 테리 두개나 있는데 테리 안쓰는거 좀 아까운데 1-4 제 1-4 아 이거 이거 바텀에 계속 있어야될 듯한 명 안 되게 저거 모델가 못버치지 않나 이거 수원있어가지고 모델가 1대1 못이겨서 그냥 텔타고 이거 먹자 그냥 쳐 그냥 쳐 텔타고 먹자 그러면 바로 야 그냥 그거 버리고 이거 어차피 내가 궁으로 날려먹으면 돼 네 이거 궁으로 날려먹으면 돼 그냥 바로 텔타 지금요? 어 텔타 그냥 몰라 씨바 타 어 텔타 그리고 왜야 이거 교전해야 돼 교전각 잘 봐 뒤돌아 원딜만 볼게 나 원딜만 볼게 뒤쪽으로 와 뒤쪽으로 와 너무 걸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날려버리고 카살이 죽였음 가골키고 오케이 원딜디 카살이 죽였어요? 없음? 카살이 없음? 카살이 없음? 카살이 죽였다가 텔타곰 카살이 죽였다가 텔타곰 카살이 죽였음 나 텔타고 바로가 다타버기 카살이 가생 카살이 가생 카살이 계속 붙어 여기 퍼프 계속 넣어줘 그냥 어 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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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포랑 요리 있는데 나 간다 나 간다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잖아 뽀삐 있잖아 뽀삐 카살이 카살이 오케오케오케 나이스 근데 들각이 좀 애매한 들각이었다 오우 캬 1초 뒤에 레오나 나왔어 레오나 나왔어 카살이 10초 살짝살짝 딘무비 이거 빔 그빼아야 돼 빼야돼 시청자 카살이 날 버려 날 버려 날 버리면서 가 날 버리면서 가 잡을수도 있나 날 버리면서 가 아 왜르케 나이스 아깝 Aberdeen 야 이거 카산님 아 이거 빼야해 카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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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천천히 내 뒤 있어 내 뒤 있어 내 뒤 있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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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이거 벽 두대치면 돼 벽 두대치면 돼 이거 벽 두대치면 깨져 아 너무 아깜어 저 카산님 제발 아 벽때문에 뭐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까비 아 이거 타워 쳤어야 했는데 5대 1을 줘야 돼 제가 뭐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우울해하지마 우울해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조금 타워 죽어야 됐긴 했어 어 억제기 나왔다 잠깐만 이거 가자 가자 이거 바론도 주고 그냥 다 줘 일단 내각타원 안에서 지키는 선으로 가 장로 빼자 이거 다 줘 어쩔 수 없어 이거 최대한 우리 정글 빨리 뽑아먹어 지금 상대 바론치고 있는데 손해니까 라인 밀어넣을게요 최대한 이거 도연아 여기 네네 그러고 이제 철수해야 돼 이제 철수해야 돼 온다 이거 그냥 이거 먹고 철수해 철수해 이제 다 철수하고 이거 다 줘 그냥 이거 다 주고 그냥 내각타워 내각타워해서 막아 여차하면 내각타워 줘야 돼 장로바로 끝나고 기다려야겠는데 아 장로 못 빠지면 돼 여차하면은 그냥 쌍둥이 앞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확인요 어? 어 장로는 절대 있으면 싸우면 안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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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음 도연이 어짜이 풀템 아냐? 어 라인 미는거 오케이 이거 미드러 오거든? 자 기사의 맹세 나오고 이거 뭐 속박 같은 거 많이 걸리니 헤르메스 2미터 있냐 어차피 제가 40분 게임이거든요 일단 제가 봇 가서 막을게요 아니야 줘 줘 막을려고 하지마 오케이 장로 빠지면 장로 빠질 때까지 기다려 기사의 맹세 걸었어 내각에서 막어 근데 저거 줘야 될 수 있어 요리 거의 못 막아서 슬플리 1대 1로 몰라 깔까 라인 너무 많음 바텀 라인 좀 정리해야 돼 와 뭐야 타사에 들어갔어 와 씨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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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어어어 상당히 강해 아 아 아니야 괜찮아 우린 많은 걸 깨달은 판이었어요 이번 판에는 하사진 인생 됐네 아 난 운동 쌌네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어렵다 많은 걸 깨달은 판이었어 이거 어 아 제가 처음 두 번 궁을 너무 못 썼어요 그때 굴렀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벤트전이잖아 응 이벤트전이니까 원래 즐겁게 하자고 했으니까 즐거웠으면 됐지 뭐 알았잖아 원두에 도현이 보내고 탑 버티고 나 그거 또 신경 쓸 여력이 없네 야 근데 내가 탱탱한 거 말고 딜로 갔을 때는 어떤 그림 나오는지도 궁금하다 형 앞으로 이렇게 해야돼 아 아 야 미안 이거 아러드님이 도현님이랑 동숙님 미쳤다는데 지금 네? 지금 동숙이 미쳤대 지금 도현 도현님이랑 그냥 포변이다 포변 포변 아 우리는 뭐 포변 가자 포변 어 포변이 답이었어 이걸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진 거였네 일 어 깨달음으로 저예요 너무 슬프다 저는 원딜러가 아닌가봐요 아니 탑도 아닌 것 같아 지금 꼬라지 보면 아니 탑은 근데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쿡 말고 그 다음부터 카사딘에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385잖아 8호 저기는 7718이고 그냥 KD 팩트 도현님 재능이 뭐예요? 도현님 이거 진짜로 제가 봤는데 소름을 한 세 번 세 번 피쳤거든요 진짜로 음 음 아 그래요? 예예 야 야 너 원래 주 포지션에 탑이라고 했니? 아 원래 탑이었지 그럼 내 아 제가 어? 진짜 그게 나올 수도 있겠어 도현아 아 진짜 도현아 어? 형 옆으로 갈게 아 잠깐만 아니 근데 탑은 상대방이 너무 세서 그냥 다이브 갖고 그냥 겹칠 것 같아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틸 거야 안 돼 안 돼 버텨줘야 돼 내가 조금 아 근데 이게 힘든 게 뭐 오더가 맞는지 모르고 오더하면서 이게 정글도 너무 머리 아파서 이게 좀 힘들다 이게 좀 난 좀 버겁다 아니 동숙님 괜찮아 진짜로 다 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거 탑 그냥 근데 동숙이 형 난 형처럼 오더 못해 탑 그냥 룩산 님 솔직히 버리는 카드로 내 내 핑계 치고 바텀 캐리로 갑시다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 예예예 내가 바텀 시팅만 해줄게 그냥 바텀만 그냥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동숙님이 오더를 내리는 게 틀린 오더라도 이거를 고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숙님이 탑을 갔을 때는 오더가 안됐는데 네 동숙님이 정글 가서 뭐 오더를 내리니까 일단 게임이 굴러가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리더십이 있어요 형이 형이 진짜 리더십이 있어요 그 형 말에 약간 굵직한 게 있어 지금 약간 그냥 틀린 오더는 이제 감독님한테 배우면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엔 틀려도 다섯 명이 다 따르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하 너무 고평가인 거 같은데 이거는 아니 진짜 잘했어요 웬만 사이드 누가 가라 뭐 다 일해라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아무모는 좀 아닌 거 같은데 다른 걸로 좀 바꿔서 저도 모델카이저 근데 이게 딜러가 원딜을 진짜 빛나게 해주려면 우리가 좀 땡땡한 거 좀 해서 버텨줘야지 좀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악어는 그럴 필요 없고 나랑 서포터랑 뭐 탑이 그냥 땡땡하게 가면 괜찮을 거 같아 응 그럼 악어까지는 그러면 안 돼 미동완딜 딜 넣고 미동완딜 딜 넣고 미동완딜 딜 넣고 어 그래야 돼 내가 무조건 탱정으로 갈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밸런스가 날 거 같아 아 나 도현이가 왜 답답해했는 줄 알았어 너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건 하 나는 팔만딜 못 넣어 진짜로 응 진우야 예 나는 진짜 모델 카이저 보면서 너를 봤어 나를 봤어 아 탑 담금질 들어갈게요 제가 원딜 담금질 너무 해가지고 아니 그거 나랑 진짜 나랑 진짜 흡사했어 진짜 내가 이랬구나 싶어서 진짜 좀 반성 많이 했다 진우야 아니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벤트 전에도 진짜 내가 보여준다 룩으로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나요 우리는? 아니 근데 루고라 하면은 내가 좀 다른 원딜을 해야 돼 그러면 아 그러면 안 돼 안 할래 나 땡 거 할래 어 왜왜왜왜 너 그거 해라 노랑 아니 근데 상대가 AD 많이 나오면 그리고 또 내 거에 W에 튕기는 거 많이 나오면 뽀삐도 좋긴 해 그때는 도현이 원딜 챔프가 뭐가 있지? 상대가 안 먹었던 것 같아서 저 원딜 되는 거가 쟤 앞에도 돼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너 앞에도 되잖아 원딜 챔프가 뭐 뭐 있지? 이즈 아펠 애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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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 볼게 일단 캐리형으로 갑시다 어 이즈 아펠 애쉬 베인 바루스 미포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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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자야 아펠이면 다 있는 거 아닌가? 야 아펠 되면 그냥 끝났네 아펠 궁금하다 아펠은 그냥 조그만 성장에도 그냥 다 날라다니던데 완전 진작에 아 나보고 꺼지라고 하나 해주지 무슨 소리 난 뭘 답답해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아펠 크면 1대4도 가능하던데 혼자도 하셨던데 완전 그러면 저 정글 뭐 해야 되죠? 정글 원래 뭐예요? 그니까 지금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모모 자크 자크 좋고 자르반 자르반 뭐 자르반 좋고 약간 이니시형 탱커? 아 이니시형 탱커가 제일 좋은 거 같음 근데 어울리신 거 같은데 게다가 그러면 트런들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트런들이 좀 근데 트런드 좀 어렵지 않나요? 네 트런드 살짝 어렵긴 한데 일단 자크, 아모모 자르반 이거 아모모도 좋았어요 아모모 계속 그 적절할 때 되게 좋았는데 앞에서 맞아주기만 해도 사실 딜러가 되게 편한 거라 이거 게임 계속 해봐야 돼 우리 지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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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시간이 없어 이럴 때 계속 한번 봐야 돼 느낌 오케이 아 나 근데 진짜 오른 개패급인데 어떡하지 진짜? 진짜 미치겠네 그냥 진유야 너가 패급 지금 아 근데 제가 또 쓰자 혜택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가렌 피오라 가 제일 나아요 케일 막 이런 거 아 그래갖고 이건 어? 케일? 어? 케일은 근데 너무 성장형 아닌가? 어 너무 성장형이잖아요 잠시만요 제가 승리를 괜찮은 것만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 가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도연 진짜 저희가 티어를 한 당에 낮췄는데도 져가지고 그냥 정말 답이 없다 어 그냥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희가 멘탈이 나갔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진짜 벼락에 이미 떨어진 심정으로 그냥 벼락 끝도 아니고 심정으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 쓰읍 도연이가 원딜로 가고 타비 룩사님 정글 동숙님 저 미드했는데 이제 그냥 원딜이 그냥 티를 아주 야무지게 넣어가지고 그냥 그냥 게임이 그냥 환상적으로 갔습니다 그냥 벼락에 썼는데 상승비로 살짝 발생해가지고 지금 아직 벼락 위로 올라간 건 아니고 지금 부양상태 어 이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타비랑 정글이요? 근데 이게 동숙님이 오더를 되게 잘하셨었어요 전판에 오더를 되게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맞는 오더 틀린 오더는 아니더라도 맞추면 되는데 오더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게임이 굴려갔거든요 열심히는 했어 그냥 쳐 불러 하고 이렇게 그냥 텔 불러서 그냥 한타가 막 이런 거는 그냥 나도 탑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웠어 그냥 룩삼님이 원래 탑 하셨더라구요 원래 탑라이너 하셨더라구요 네 저기 사일러스 레오나 어 뭐 뭐 뭐 이거 뭐 타릭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아 타릭 타릭하면 사일러스한테 궁 뺏기는 것도 생각해야 돼 아 개빡세져 근데 노틸러스를 해도 궁을 뺏기는 것도 생각하니까 난 타릭이 낫다 탑 뭐 할거에요 탑 뭐 탑 후픽 탑 후픽 탑 후픽 야 아잇 잊었어 봐봐 으흠 으흠 탁 탁 탁 탁 이거 뭐 정글부터 뽑을까요? 자쿠 자쿠 어 근데 나 타릭 왜이렇게 스킨이 많지? 아주 많는데 이렇게 타릭 스킨이 많은거는 음 음 왜 왜? 타릭 스킨이 많은거 왜? 타릭 좋아하시나봐요 안 좋아해 근데 왜 스킨이 많아? 본인도 모르는거지 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고 라오 좀 해야되나? 흠 흠 흠 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건가? 흠 싫어 말여들 흠 흠 흠 나도 내가 다들 잘 모르라 뭐 아직? 상대 트럼데 까진 않았네?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밴하고 싶은거 탑 탑 밴하고 싶은거 이즘 이즘? 아 맞아 이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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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져왔네 어 이즘 밴하자 손 넘었지 지금부터 바텀 학살 들어갑니다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좀 까다로운거 탑하나 까다로운거 밴하면 될거 같은데 흠 흠 앗다 이제 플레 호흡을 해야돼 시작 흠 흠 플레다 나는 플레다 생각하고 호흡해 흠 흠 흠 흠 흠 흠 이제 스킬 리스나면 남탓하세요 다른 탓 해 다른 탓 환경 탓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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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렇게 박아도 돼 딱 보면 아닌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럼 바로 그냥 하라고 잠시 CS 라인에선 7개 흘려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진짜 7개랑 흘려서 턱받이 하자 그냥 그건 좀 그건 좀 오케이 이거 제라스 빡세게 났는데 제라스 할까요? 고! 제라스? 오케이 제라스 희아나 어차피 못해서 지금 AP가 부족해서 제라스 제..제..어 여기있다 탑은 그러면 탑을 해야되네 탑은 뭘 잡을까 어 가렌 아니면 세트해야되지 않을까 가렌 아니면 세트 세트 좋아보여 세트? 아 세트가 없다 할 줄 모르고 안 사놨다 가렌 그럼 한번 해볼게 가렌 있어? 가렌은 있지 룩 렌 그럼 요거에 가렌 한번 해볼게 룩 렌 스킨 그거 껴줘 뭐 신석왕? 응 오케이 그 호랑이 나오는거 오케이 그래 그 칸돌을 씹었다는 그 룩 렌인데 룩 렌 점화 드냐? 아 근데 사실 근데 칸돌을 제대로 텔 대 텔로 이긴게 아니라 점화 빨로 이긴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야되지? 고민중이에요 지금 근데 확실히 팀게임은 어 팀게임은 근데 텔 하나도 나은거 같아 음 나는 내꺼는 도대체 언제와? 이제 오는거구나 이제 이제 오케이 오케이 돌고 돌다 아방이? 상대가 세트네 자신감있다 자신감있다 자신감 이거 조금 우리 좀 자신감 있는 픽도 있으니까 여기서 혹시 또 어 뭐 팀게임 필요없이 그냥 이거 확실 수명 높은게 최고다 이런 결말이 도추될 수도 있고 결론이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만약에 결론 도추되면 팀게임 운영을 그치 어 응 어 근데 이거 자크면은 완전히 이것도 풀캠 자크도 약간 풀캠 정글러 아닌가 맞지 탈익 점화 나한테 좀 잘 잘 막히네 그냥 봉선 뭐야 아이피 점화는 웬만하면 개피 또는 사일러스 어 개피 아니면 사일러스에 박으면 돼 어 코딩 코딩 이거 확실히 오더를 약간 좀 도와줘야 돼 진효랑 그 악어가 도와줘야 돼 초반에 나 좀 아 그래? 제너스 포킹 맞추느라 조금 집중할텐데 아 그래? 그러면 오케이 최대한 해볼게요 오케이 나도 좀 그냥 말리든 말든 적극적으로 한번 그냥 해볼게 네 그냥 탑에 올 때 물어보면 제가 상황 이렇게 딱 브리핑 해줄게요 오케이 나도 주도적으로 할만한 실력이 아니더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나눠서요 나눠서 일단 해결 보자 트럼들 바텀 세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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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템을 캣트릴이네 캣트릴이네 형 지금 동산이 어떻게 돼요? 지금 미리 들을 수 있을까요? 부상종이거든? 다 해봤다 다 해봤다 다 해봤다 다 해봤다 한 대만 치고싶다 치고.. 치고.. 갔다올까? 어 내가 한 대만 치고싶다 여기까지 올랐다 뭐 박았나보다 아우 나 니스 데일리오 한 대만 아 까비 이거 트럼들도 섬 블루야 오케이 진우야 초반에 탑을 밀면 안 돼 네 땡길게요 아 나 그냥 풀캔동선이요 이거 그냥 RPG 돌고 여기 렌즈 얘 렌즈야 사일러스 노워드 아마 와드 받고 갔을 수도 있어 자카는 좀 빡세게 해줘야돼 정글 감속성 정글 감속성 오케이 나이스 아 초반에 라인 땡기네 그냥 푸쉬해야겠다 어우 나이스 상대 다이아라 빡센.. 빡세게 무빙하네 이거 선이랩 저쪽이 바텀이 먼저 상대 바텀이 먼저 상대 바텀이 먼저 상대 바텀이 먼저 어후 어후 아 1번 눌렀네 마니 푸쉬 아 1번 눌렀네 어이구 어이구 덧조심 아 지금 이거 해야겠다 탑 조심해야돼 오케이 와드 한번 박을 타이밍 어 어 자가 짧네 내려갔어요 어 아 아 세트 어 바이개 봐주러 갔음 도시 안보셨 세트 어디 아 와드셔 와드 와드여기 이거 아니면 아래쪽 바이개 먹을게 피해버리고 어 캡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이거 대포먹어 오케이 정글 여기 형은 딜교 괜찮게 해놨어요 우리 1 빠졌어 어 받았다 근데 이거 사이트가 더 빨라요 탑 한번 갈 수 있어 자 라인 좀 멈춤 나 그냥 돌게 자 믿음이야 바툰 그 저 저 저 노만하여 이제 내가 내가 바이게 줘야되나 이거 내 뒤에 내 뒤에 사이트가 더 세요 초반에 어 두개 줘야될거같아 이거 안될거같아 동성이 도저히 안나와 ㅅ 개트르 너 잇따보자 나 CS 열심히 먹어요 이거 아랫쪽 바닥에 트럼드닐 먹거든 조심 타트카드 조심 오케이 오케이 저 1코어 나와야 엄청 쎄요 오케이 이거 근접 쳐줘? 얘네 라인 왜 당기지? 야 지금 아래쪽 가보고 있어 응 오케이 오케이 트럼놀 보이면 바로 말해주세요 오케이 아마... 이거 남은거 대포 아래쪽 캠프 돌고 있을거야 좀만 드리블 쳐봐 드리블 중 오케이 나... 핀 빠지고 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바비 레오나 킬이야 개이득이야 나이스 천천히 바텀 일단 스펠 없으니까 바텀 쪽 동생 계속 뽑게 네네 잘 뽑게 저 계속 사릴게요 다 어어 이거 내가 라인 여기서 프리징 하고 있을 때 얘는 바텀 칠 같지? 네 오케이 믿음이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막타랑 치게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 스턴은 그... 캐틀... 스턴 먹일깍 나오면 그때 캐틀... 내려갔다 세트 내려갔다 세트 와드 됐죠 나 아래쪽 가만히 있어 죄송한데 지금 와드 못사요 원딜은 와드 사면 안 돼요 여기 물 넣어볼게 한번 여기 물 넣어볼게 한번 다가가 어? 어 걸렸는데? 왔어 왔어 스턴 썬 썬 썬 레오나 레오나 오케이 레오나 풀 오케이 이거 펼쳐야겠다 어 레오나 포커스 레오나 들어왔다 레오나 포커스 침착하게 침착하게 네 나 스킬 돌아 이제 스턴 썬 썬 썼 이거이거 나이스 무기 좋다 이거 왔어 나이스 케이틀린 나이스 나 젤리야 어차피 딜 계속 넣어 나이스 정글 위치 안 하? 나 정글이 죽었네 계속해서 되겠는데 어? 아 형님 C 어 아니 잠만 미디언이 안 맞았냐 그냥 욕해 아주 씨발새끼 욕해 그냥 야 이 씨발우마! 야! 미친새끼다 아주 그냥 미친새끼 반성! 야 따야 너도 한 번 박자 욕 이거는 좀 이건 아니잖아 이런새끼가 골드 아니잖아 욕해! 욕해! 말해! 말해! 어휴 좀 다리 낀 눈을 살리고 있어 저거 난 욕해줘 제발 그래야 덜 수치스러울 것 같아 진짜? 어 욕해줘 믿음이야 오! 오! 제 제 제 제 제 제 뺏었어요 오케이 그게 골드야? 미안하다 다음부터 주의할게 아 이거 페이스브 좀 크다 이거 아 씨 빨리 밀려다가 욕 먹혔어 오케이 괜찮 괜찮 세트 노플 넣었지 형 이거 바텀 위주로 계속 풀면은 뭐 양압 가능 쟤네 스펠 없어서 계속 바텀으로 갈 거야 이거 살짝 사려야 돼 라인 당겨지는 거니까 나 레드 먹고 다시 바텀 갈 거야 나 레드 먹고 다시 바텀 갈 거야 야 준효야 미안한데 야 시간 남을 때만 남으면은 악어 블루 리치 좀 해줄래? 제가요? 어 거기 내가 킹허 해도 돼 싫어요 아니 안돼 안돼 야 이거 울려도 돼 오케이 라인 하는 거 신경쓰지마 나 다시 레드 먹는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라인 너무 밀려있는 상황이라 나 가렌이 블루 못 줌 천천히 줘도 돼요 저 마나 관리하고 있을게요 이거 바텀 좀 당기는 게 좋아 공격적인 건 좋은데 차한데 확인되면 해 이미 당기고 있어 라인 당겨지고 있어 나 이제 블루 주러 가야 돼 오케이 차릴게 진짜 세긴 세다 더블 없을 때 안 해야겠다 안 쳐줘도 돼 이제 어 그냥 천천히 아 어쩔 수 없어 할 일은 해야지 피나를 사가야겠다 너무 놀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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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저거 절대 못 주지 저거 절대 못 주지 어 이쪽도 탈꾸내라고긴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가렌이 이김 결국에 제가 많이 해요 뭐 가렌 아 미드 아래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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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박으로 간 거 같아요 이거 별로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쳐봐 쏠킹 나 칠 때 말해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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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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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이 애준만큼 하지 나이스 어? 어 뭐야 아 눈물 이거 깍붓이 깍붓이 같이 쳐줘 괜찮아 진우야 호응을 해주게 탑 네 왔어요 아 잘 왔어요 이거 나 혼자 먹을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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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가야 미드 탑 가야 미드 탑 미드 탑 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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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스 그냥 이거 라인만 받고 집에 가야겠다 사일러스 미드 왔어 오케이 저 밀게요 그럼 바텀 돈 많지 집 좀 가야겠다 이거 지금 근데 좀만 기다렸다 가자 내가 집 가면은 그때 타이밍 맞춰서 집 가줄래? 어 나도 이제 위트 캠프 돌고 그래서 한번 바텀 갈거거든 나 이거 100원 더 모으고 가야돼 인피 나와 탑 사운드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만약에 물리면 바로극 눌러 자 믿음이야 아 이상한 이상한 돈을 보내지마 미친놈들아 이건 안되겠다 나 그냥 바텀 동선 갈게 너는? 아 이거 집가네 광전사에요? 어림없지 이렇게 잘 컸는데 내가 이거 뭐래가면 덜 애매하게 나올거 같아서 안맞아주면 돼 포킹만 하고 트런드 동선 어디? 트런드 동선 어디?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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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요 저 젤라스일 때는 시야 장악하는게 좀 떨어져요 정구리를 같이 먹어야돼 네 내가 도와줄게 도야 너 지금 자는데 너 너무 텐션 올랐어 오케이 오케이 피드백해 내가 아들 박아줄게 어 원딜 감수성 방금 잠깐 나왔는데 다시 집어넣을게 조심해 아고야 내가 아래쪽에다가 피나 박아줄게 오케이 나 미드에서 이렇게 트런드 트런드 여기 여기 역갱 싹가능 자 아래쪽 아래쪽 동선 아래쪽 동선 아래 동선 아래 동선 아래 동선 보이고 가줄 수 밖에 없어 나는 라인 최대한 푸쉬해볼게요 그냥 도우면 간다잉 네 미드 안보여 아래에요 아래 아래 빼 나이스 공 나이스 공 나이스 공 계속 안보여 여기 여기 저 궁으로는 봐줄 수 있어요 어 뒤에 사일러스 사일러스 활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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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 내가 궁으로 맞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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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이버 볼게요 다이브 다이브 내가 먼저 들어갑니다 좀 심심하긴 하네 어 어 왜 내가 맞아 오케이 컷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찝 욕심 집 가서 용 정비 빨리 어우 타워고를 내가 맞았어 저 미드 밀려와서 이거 할라인만 받아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아직도 룩사밍이랑 합이 잘 맞아? 라인 푸쉬 빨라가지고 아니 저거 뒤끝이 엄청 있구만 이거 역시 그냥 깨따야 미드로 올라와 바텀으로 뛰지 말고 미리 여기로 다 따라와 원딜은 그냥 호흡이고 자시고 잘하는 사람이 그치 아 잘못 썼어? 맞지 이거 저 높을 그냥 와드 하나만 박아줘 핑하 말고 어디에 나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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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 와드가 아직 안 나왔어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사실상 내 공 나올 때 하는게 제일 좋은 나 먼저 못 감 저 여긴 여긴 레오나 올라간다 레오나랑 케이틀렛 여기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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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큰일났나 나 이거 펜시브 없을텐데 어 없을걸? 어 펜시브 있다 펜지 야 펜 없냐? 아 로고라 안되냐? 네 둘 다 없음 둘 다 없음 아 아 좀 기다렸었을걸 개사기 아 이거는 좀 아쉽네 빼자 아 나 쿵 10초 남았다 아 저거 스틸하고 싶었는데 이거 좀 같이 시야 좀 뚫었어야 되지 않나? 어 뚫었어야 돼 근데 형도 말 안하고 갔어 이거 서포지션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텔 둘 다 돌았어요 이거 자 미드 안보여요 믿음이야 어 판 점점 조용해져? 아니야 지금 머릿속에 지금 구상하고 있네 정리 중? 정리? 오케이 여기 레오나 자 미드 안보여요 계속 아 여기는 바텀 동선이라서 골렘 가도 돼 나 어차피 바텀 쪽 보고 있는데 저기쪽이면 먼저 먼저 오케이 오케이 다운타운 따야겠다 나 강제 이니쉬 가능해 들어갈거야? 어? 근데 이거 트런들 위치만 사일러스랑 여보 들어갈거면 내 궁각 한번 봐달라고 해 나 궁 되게 길어서 살짝만 내려가도 맞출 수 있어 세트십 텔 온이에요 아 미드 안보여요 계속 바텀 각 보고 있는 것 같아 바텀 잘 커서 네 나도 내려가고 있어 형 상대 정리를 들어가도 돼 어 여기 와드 맞추네 이거 좀 전에도 상대 사일이 나 백업 가는 거 자르려고 노렸거든 바로 못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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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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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그만 와드만 바꾸올게 와드만 바꾸올게 어 파리쿵 더한다 와드 지운다 렌즈 빠지고 라인 푸쉬 계속할게요 세트해 탑 여기 와드 있나? 일단 여기 레오나랑 트런들 와드 지웠어요 여기 핑화 좀 바꿀게요 지금 나 이제 밑쪽 동선 갈게 그냥 세트 내려가요 보였죠 여기 이쪽 여기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와드 지운다 트런들 더 오래 있으면 정글 망해 아마 위로 올라갔을 거야 방금 아래 있었으니까 윗무빙 윗무빙 전령인가? 오케이 한번 봐볼게 저도 간 이거 밀 거야? 라인 다 밀었어요 세트 올라왔다 오 뭐야 이거 나이스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못 빼나? 아 궁 빼서 뺏겼다 아 딱 내려가는 타임에 만났네 오 오 우와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뭐야 오씨 헐 미친 우리 뭐야 방금 뭐지? 뭐지 진짜? 개어련했는데 왜? 나 2 4초 스톤 4초 스톤 4초 어? 어? 어이 막지들라 자 테이론 탈 데가 없네 근데 우리 정글 쪽 아래로 크게 돌아가야겠다 사일러스 위치 거기 있어요? 사일러스? 어 사일러스 위에 있었어 트런들이랑 오케이 이거 바텀 무한 시팅 중이야 텔 아낄게 야 바텀 내려간다 바텀 내려간다 바텀 내려간다 어 빼야될 어 여기 미드 보였어요? 이거 3용은 죽지 말자 야 곧 1코어 나오거든요 지금 용 1분 38초 남았거든? 집탐 잡을거면 좀 미리 잡아야돼 아 그럼 지금 잡아야겠다 어 시앗도 봐야돼 라이스 콜 라이스 콜 엄지척 저 할라인 먹어야지 코어 나와서 할라인만 받아먹어야 될 듯 하고 일단 여기 아래쪽에 시안을 자잘하셔서 헉! 헉 소리 나네 탈 써야됐다 이거 이게 포블 아닌가? 지금 안되겠다 이거 바텀 밀고 같이 올라가자 이거 바텀 밀고 같이 올라가자 어 진짜 그냥 나 혼자 또 올리다가 잘린다 오케이 이거 지금 사일러스 땜에 일찍 가면 좋아요 금방 타옥 깨질 것 같으면 금방 타옥 깨질 것 같으면 어? 오케이 이럴때는 그냥 미드로 와 다음 텐 모레에 가긴 할게요 따라가지 말고 미드로 같이 와서 뚫어야 돼 지금은 뭐 왔지만 어쩔 수 없지만 미드로 한 번씩 같이 뚫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같이 밀자 이거 이거 걸어놨어요? 트러드 탑! 트러드 탑! 근데 탑 아 이거 다 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탑이다 탑 이게 이미 30초인데 야 다이브해 다이브해 어 아 탑 다이브 봐야될 것 같아요 탑 다 왔어요 탑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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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또 방금 이거 나야 숙성 걸어놨어 아 내가 포를 못 맞춰서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했어요? 근데 탑 쭉 밀린다 저 탑 1차도 밀릴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전력까지 같이 오거든요 3명 내가 내가 집갈게 내가 집감 내가 집감 이거 드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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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용 빨리 먹어 죽어요 오 안 맞았다 아 이거 억쟁이 다 밀리는데 와 말이 돼? 이거는 그냥 저기가 완전히 노렸네 우리가 이번에 용 알거 갈거 알고 그냥 전력 먹고 그냥 탑 뚫었네 응 노린거 같애 어 노렸어 어 억쟁이는 근데 오히려 좋아 겨우 지베인트 아 빼야돼 그거 네 그냥 거기서 그냥 진우야 계속 밀어 할거 없어 지금 어 어 그러고 도요나 그냥 레드 먹어 왜 그러고 나는 바론 쪽만 와드 할게 그러고 다시 내려갈게 중성 여기서 레오나 보인 아 저거 다 탈렸네 아 펜이랑 레오나 만나겠는데 여기 레오나 있었는데 어 와드했어 나 그래도 태 살았어 한번 볼 수 있어 이거 아닌데 내가 탑을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근데 타워가 없어서 좀 그런가 미더라도 여기 레오나 이런거 아 이거 내가 탑할게 오케이 바텀이 탑하자 그럼 내가 미드 가는게 제일 좋은데 그럼 깨지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미드 뚜드렸어야 됐어 아 맞네 이거 뭐야 이게 쏘리 쏘리 그럼 바텀 내가 받아먹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 밀고 들어온다 그냥 스펠 다 썼는데 스펠 다 쓰고 들어오네 내가 바텀 가면 다이브 당하기 쉬워가지고 형 이거 2대4거든요 빨리 빼셔야 돼요 이게 저희 계속 그냥 모여다니거든 계속 어 이거 탑 밀면은 우리도 이제 미드로 모여 킹 두부야 포킹하면서 하면 우리가 유리할거야 그냥 어 419도 가자 나 계속 태어 살았어 이거 2차 막아야돼 이거 야 왜 하늘 라인을 못 막냐 이게 당연하지 탑에 두명 가니까 상대는 여기 와있는데 탑에 궁 있음 우와 대박 궁이 없어졌어 이거 지금 한타이줄래? 지금 한타이중 지금 한타이중 그냥 무조건 싸움 걸어줘 트런들 들어가 들어가 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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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너 빠지는중 아 궁 다 틀어놨는데 어깨 볼게요 나 뒤로 갈게 뭐야 레오나 레오나 나이스 그냥 캣트 내가 멀리서 큐만 맞춰도 반피 난다 그냥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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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바로인가 이거 오면은 돈다 그냥 이거 바텀 CS 많이 뭉쳐있어요 저거 제가 갈게요 밀고 먹고 근데 얘들 비듬인다 형 그냥 바로 먹어 빠르게 밀자 빠르게 밀자 와 이거 라인 밀고 왔어야 되는데 아킬 그러게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뒤에서 싸먹어 여참에는 저기 또 손넣으면 야 우리 바로타워 들어간다 이거 바로 귀환 이거 먹고 야 몇명 치까 아니 이거 바로 먹으면 김기현 빨아 지금 타 지금 오케이 이거 바로 가자 고 오우 오우 내가 믿게 내가 믿게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걸로 굴리면 돼 이걸로 굴리면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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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울고 깨 해 게임 울고 깨 오케이 오케이 진효 진효 텔 있는 사람이 없네 근데 네 텔 방금 썼어요 저 그러면은 탑에 한 명 그냥 밀고 나머지는 그냥 미드 뚫어 미드 나 그냥 뚫을게 그러면 그냥 여기 가지 말고 야 진효야 너 탑으로 가 바짝 뛰지마 너 의미 없어 네 이거 잠깐만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여기 시어 게임 뚫어줘 여기 여기 내가 그러면 탑 이거 갖고 있을게 오케이 애들 안 보여 야 투쳐 어 앞에 왔어 이거 양사이드 먹고 포킹으로 한번 싸워볼까 어 포킹 포킹 계속 포킹만 하자 30초 30초 남았어 무기 존나 좋아요 지금 여기 여기 싸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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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포커스 잘해서 어 뒤로 쪽 뺄게 파이팅 우리가 이겨 이거 걱정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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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빠르게 계속 추격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옆에 싸이버 하는거 생각 싸이고 간다 여차하면 안 뺌 안 뺌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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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줘 여기 봐줘 바죽이 어려워 바죽이 어려워 바죽이 어려워 바죽은 맞지 아이고 나 필요 없는데? 무서워 어 죽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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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이거? 나 나 나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내가 그냥 미드에서 계속 포킹하다가 타워밀면 되는데 내가 옆에서 그 뛸깍 보다가 여기서 싸이리한테 물린게 실수였어 진짜 아깝다 저만 딱 10초 남았는데 아 이거는 나 치감 이미 갔어 이거 나오긴 하는데 저기도 컨디션 안 좋긴 하거든 진효야 좀 좀만 사려봐 네 나 2초 아펠 6초 미드 억지기는 줘도 돼 무리야 안 되는데 가자 가자 어 이거 가렌 좀 맞아도 될 텐데 뛰는 척 할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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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켰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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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훅차 피 훅차 추기 나이스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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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도 돼 여기여기여기 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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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 시야 뚫을 수 있어 어 시야 여깄다 같이 튑시다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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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와드 와드 내가 와드 할게 이거 장관 다 빼 버릴게요 더 밀거에요? 아니아니 그만 밀어 그만 많은 bring ой nobody 형 어유 이거 미드 지금 승부 봐야되잖아 이럴때 계속 빼 빰빰빰빠빰 억쟁이 지금 재생성 să я하 무리할 필요없어 오 카이 4분 라인 관리하고 다시 해 천천히 템포 좀 줄이자 이거 그냥 쌓으면 무조건 이기거든 이거? 이거 앞에 존나 세가지고 이거 스펠 151초 오케이 나 탈이긴 사일러스만 막아주면 돼 부시 쪽에 항상 정글이랑 서포 같이 들어가야 돼 사일러스만 막으면 나 그건데? 막을 게 없어 점멸 좀 기다려봐도 좋고 아니면 이거 탑은 그냥 스프릿 개찌바르잖아 이거 탑도로 스프릿 뚫을거니깐 여기 시야 좀 잡자 이거 바로 다 피왔음 여기 시야 뚫어야돼 와줘 같이가자 같이가자 어 같이 뚫어 나도 위 라인 같이 끌고 갈게 와도 없어 와도 없어? 여기 여기 도와줘야돼 나 못가 렌즈? 렌즈는 있어 울려 여기 핑화 여기 와드 여기 와드 더 와드 더 와드 밟아 내가 밟을게 내가 밟을게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와딘상 없어? 저 있어요 이런데 좀 들어가서 박자 이런데 이런데 들어가서 박자 궁 빨라 궁 빨라 전멸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자 앞에 물렀을 때 한턴 지면 그냥 쭉 질거 같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미리 미리 바텀 한 명 야 진효야 너 탑 밀고 바로 바텀 가라 네 이거 35초니까 그거 밀고 그냥 바로 빼고 바텀 가 네 나는 키마사 올게 그리고 그 탈이 뒷가서 와드 채웠어? 와드 채웠어 어 그리고 와드 함부로 박지마 최대한 전진에서 박을걸 여기 미드에다 좀 박아줘 미드에서 여기 갈림길 여기에 하나 박 근데 여기 박혀있네 여기 박혀있으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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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나 새로 어 나 아직 라인 안 밀게 저런거 이런거 우리 잘라야되거든 이제 밀고 들어가자 여기 여기 들어온다 물리면 말해주세요 말하면 어 물리면 말해주세요 전별로 들어오는거 생각해야돼 항상 상대 어 어 나 궁도 있거든 나면 그냥 궁 받을게 항상 탱 라인이 먼저 맞아줄 생각해야돼 아 그따지 탈들하고 그냥 바텀 밀어 이씨 바로 나왔는데 그걸 왜 쳐먹고있는거야 그를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바로 먹는거 같은데 바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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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 준비해 바로 같이 뚫어줘야돼 이거 나 혼자 못뚫어 이거 와와와 나 12초 먼저가 먼저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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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제발 이런거 좀 쳐먹지마 제발 알겠지 바텀 밀어 밀어서 이쪽 만들어놓고 우리가 바론트라이해가지고 가야되는데 왜 도대체 그걸 빼먹고있는거야 시원 너무 안잡혀서 쫓았습니다 좋아좋아 여기로와 치아 뚫어야돼 이런거 그냥 여차만 문다 내가 여차만 문다 자가 여기 자신감있게 들어가야돼 이거 나 둘러도 있는 타이밍이라 형 자용이에 바다형 주면은 좀 커져요 야 바로바른쳐 그냥 바로바른쳐 여기 와드하나 받을때되때 저 그럼 더 깊게 갑니다 어 좀 아니야 좀 흉치받으면서 해 어 여기 와드있어요 없어요 와드체크되나 여기 위에서 세트오거든요 어 여기 쿵 왜쌌어 쿵 왜쌌어 아니 이거 빼야돼 야 이거 됐어 바텀에 다갔어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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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봉 머리 박을게 머리 박을게 쫓아냈고 뭐야 오케이 다갔다 4명 왔어요 4명 용먹는다는 마인드 같은데 용도 챙겨야되는데 우리 뭐 정비할거있어 집갔다가 바로딜야돼 이거 근데 이거 지금 집갔다가면 늦는데 페리 살았으면 됐어 가리는 없어도 돼 굿굿 굿굿 아니 지금 센터힘이니까 근데 역쿵 언제 돌아 74 아니다 어 어 이거 영혼 주면 안될거 같은데 근데 이게 너 플래쉬랑 힐 있잖아 한 번째로 끝난다는 마인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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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이거 못 넘어가나 좀 빠르게 바론트라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좀 늦게 지지부진했다 이거 이제 들어갈 필요 없어 여기 그냥 미드로 모여 어 오케이 지효 나와 저 10초 네 그러고 이런 장보만 먹으면 돼 세트 여기 사이드만 뚫어 어 여기 사이 개핀데 개핀데 완전 세트 빠졌다 세트 빠졌다 간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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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와드 박을게 아 핑아 여기 여기 박지말자 여기 나 그냥 와드인데 자다가 둘 준비하고 있거든 맞네 맞네 20초 이거 먹어 이거 가렌 밀고 들어가면은 그런데 탑도 웨이브 안좋다 그거 밀고 다시 탈까 지니어야 탑도 밀어 네 제가 이거 네 텔로우 합류하고 제가 라인 정리하고 있을게요 이거 뒤쪽에서 돌아와서 크게 올 수도 있는데 조심하자 뒤에 이렇게 보인다 다 그리고 그거는 밀고 올라가야 돼 공 돌았다 공 돌았다 무이가 나 지금 베스트긴 한데 계속 포킹해볼게 여기 탈익이 좀 앞라인에 잡고 있어져 탑라인 탈익이 앞라인 잡고 있어져 무조건 나보다 이거 싸우자면 바로 와드 여기여기 얘 봐줘 와드와드와드 그냥 빨리 탐 좀 싸줘 좀 싸줘 이거 약간 좁다 좁다 빠지자 싸우자 내가 오게 다쳤다 가렌이 지금 싸일러 쏟고 있네 저 이거 탈 빠진거에요 이거 그냥 덱치트 하자 포킹 세라스 포킹 야 계속 따라오는데요 사일러스가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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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될거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쭉 뺄 수 있나 저거 계속 와요 어 어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게임을 아니 제가 시약금 저거 잡자 이거 잡자 잡자 이거 내 쪽으로 봐 뒤쪽 가렌이 쪽 보지마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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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할게 또 할게 됐어 이거봐 그냥 이거 X됐어 그냥 이거 그냥 열어 열어 X발 뒤에 생각해야돼 뒤에 나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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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래도 32분까지 잘 이끌었다 야 나 내 오더가 미스인데 삼진이 이 정도까지 잘 이끌었다 오케 아니 아니 이거 왜 피드백은 하고 어 잘했어 잘했어 나 손가락 손질을게 손가락 이거 나 4번이랑 R이랑 헷갈린 내 손가락 이 정도는 잘했어 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조금 등가 교환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에토의 이니스를 조금 빨리 열었어야 됐어 저렇게 운영의 건수를 줬어 넌 아 아 바로 올 차례 빨리 트라이 했어야 했어 이게 용이랑 시간 아달이 맞지 않게 아 방금은 내가 물릴까봐 오른쪽 위에 트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싸웠으면 이겼는데 좀 더 과감하게 할걸 음 혹시 잘릴까봐 빼버렸는데 끝까지 쫓아오네 근데 진짜 가렌이 팀게임에 개 쓸모가 없긴 하다 어 조금 좀 할게 하는게 없긴 한데 혼자 할 때 침묵 말고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게 없네 음 그치 그냥 부르져야 가라야돼 이거 조합만 좀 가다듬었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해 제라스는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팀게임에 너무 어 따라가기 너무 힘든데 제라스 하니까 약간 사일러스가 조금 더 유틸성이 있어서 그런 점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사일은 그러니까 이게 좀 제라스가 약간 지방용 느낌이라 아무래도 따라가기도 힘든게 원래 제라스가 빼고 보면 원래 잘라먹거든 상대미들과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가렌이 합류 M에 사이드 M에 따라서 가렌할 바에 표라가 낫겠다 이렇게 할 거면 근데 우리 팀이 지금 바텀이 좀 세니까 응 한타에 도움되는 영웅도 좋을 것 같긴 하고 세트 이런 거 있잖아 사트 승련도가 내가 높여야 되거든 연습 때 꺼내볼게 내가 세트랑 마오카이 돼 음 마오카이 세트 모대 모대 모대까지 세 개 모대도 좋아 오른 오른 오른은 제가 진짜 못해요 좀 뭐라 그랬지 오른은 숙련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해도 안 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 저번 잔한테 때 코치님한테 버리라고 지시받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자 도연아 응? 너가 탈익 궁 콜 니가 해 아 나 그거 할 수 있어 어 니가 궁 하면 그때 궁 쓰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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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리기 어 자 버리기 어 그냥 궁 누르면 그때 눌러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빠르게 한판 더 막판으로 한 번 한 판만 할까?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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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자야 해볼게요 나 그럼 이번엔 땡꺼만 바란다 이자 앞에 둘 다 밴댄다는 가정하에 자 갑시다 뭐 일단은 내가 뭐 오더가 많이 쓰레기지만 따라줘서 고마워 아 계속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귀에 쏙쏙 박혀 아 맞아요 그리고 스킬 좀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지만 어 미안해 그래도 그냥 이대로 할게 그냥 강하게 갈게 그냥 강함 좀 해주세요 형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시 갈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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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클라이막스 오더는 그러면 좀 다른 사람이 좀 해줄 수 있나? 아 거기서 오더 체인지? 어 거기서 오더 여기 바퉁 턱치 아니라 개주 뛰는 거지 내가 스타트 끊을게 그래서 한 어 한 20분쯤에 바퉁 턱치 어때 그거가 될 수 있는 사람 있나 지금? 하하 일단 근데 그 저 쓰잘떼기 없는 그 골렘 치지마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건 좀 강하게 계속 오더를 계속 가져가주세요 형이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귀에 쏙쏙 박혀 클라이막스 오더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어 그래 클라이막스 쪽으로 너가 가자 약간 그러니까 뭐 오브젝트 이런 트라이는 내가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끝내기 그 한타 그때 있잖아 그럴 때 끝내기 이럴 때 싹 정리해 거기서 오케이 끝내기는 내가 도와줄게요 도와주지마 그때는 네가 해야돼 네가 왕이잖아 그때는 이제 원들이 왕기에서 왕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원들은 카이사 카리 카이사 궁받고 날라가면 멋있긴 하겠다 아 근데 궁받고 어 궁받고 날라가면 멋있긴 하겠어 카리 카이사 탑은 피오라야? 탑은 어떻게 하지? AP 카이사잖아 그지? 그쵸 야 애초에 조합이 내가 AD를 못하네 그냥 나 갈리오 해야되는데 그러면? 그게 맞 AP가 없잖아 우리 카이사가 AP 카이사를 하면 또 너무 그렇지 않으려나? 카이사 AP 하나만 믿기는 아 피오라 있잖아 아 AP를 제가 마오카이 하면 돼요 마오카이 마오카이도 있고 나도 다크하면 AP라서 그냥 나 그러면 어 아 퀴아나 할게 어 OK 어 AP해줘 정 안되면 진짜 감자는 안 먹으면 아는데 상대가 방템 올리면 딜이 안나와서 어차피 퀴아나 가봤자 아니면 문보도 유사시 정글 투입 가능하긴 한데 한번 맛볼래? 어? 어 뭐 좀 아니지? 정말 우리 전시 상황 때 해보자 진짜 이제 나락에서 떨어졌어 떨어지고 한 번 더 걸렸을 때 그때 하자 아 여기 지금 바닥 아니야? 어? 더 내려가야 돼? 아 지금 첫 번째 나뭇가지라서 어 두 번째 나뭇가지까지는 기회 있어 서버 자마 탈익? 어 탈익 아니아니아니 entscheiden 노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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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틸러 어 카이ute 나랑 탈익하면 라인전 그냥 개급참다 어 진 sight 처음부터 잘 할게 아 아 노틸 어렵지 않아 노틸 은 괜찮은 게 어 바론한테 국 못 써서 괜찮아 맞아 싹괜찬 싹괜찬 걱정 미우 다론이 막 이렇게 뿌립 뽑히지는 않아 근데 뭐 니야 노틸은QLU 그거는 노프라브롬 하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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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다행이네 다이 난 그냥 자꾸 할게 이거 괜히 한 번 더 할게 그냥 문도 문도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갱킹력이 너무 우죠 이러면 여기서 뭐 뽑죠? 피오라 해도 돼? 아 키아나나? 키아나? 어 키아나? 어 키아나 아 이거 클라이언트 어 나도 클라이언트 렉 개오죠 지금 준비하려고 눌렀는데 준비해 올게 이게 뭐야 내가 엄청 심한데? 나도 아까 엄청 렉 걸렸는데 어우 너만 소리지 마 이제 원들 이즈랑 앞에 자를 것 같거든? 뭐.. 뭐지 이거? 뭐 잘라? 미드 레오나 레오나 오케이 황운이 저니다 황운이 저니다 이러..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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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게 원딜 자르거나 서폿 서폿 또 씨른 거 있나? 음.. 알리스타? 케이틀린 뭐 누구? 케이틀린 아 원딜 케이틀린? 어 맞네 그럼 서폿 그럼 서폿 분이 뭐 하셔야 되지? 알리스타나 창작민이 쓰레쉬도 하시나? 브라운드 좀.. 알겠어 좀 그거 보면서 해볼게요 브라운드 하시고 그럼 이번 판에는 쓰레쉬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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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하려면 유미 없으면 안 되는데 어 유미가 살아있긴 하네 이러면 이제 원딜 고르고 탁 골라야 되거든 어 원딜 고를게요 어 어 클라렉 오우 어 지휘야 뭐 피오라? 뭐 골라드릴까요? 선생님이 피오라라는 세트 중에 그거라고 했으니까 탱 필요하면은 세트 아니면 사이드 주소권 필요하면 루고라 탱은 둘이야 근데 세트로 모드 힘들어서 피오라를 하라 피오라 같아요 피오라? 지금 이게 피오라 점포안처럼 크면은 진짜 이거 막을 사람이 없어 진짜로 내 폴라 클라 렉이 이게 긴 말이 안 오는 것 같다 네 피오라 형 지금 스토리 좀 말해주실래요? 아 나의 협곡 네 협곡 스토리 약보 좀 봐볼래 그러면은? 오케이 어 지금 내 악보는 제가 연주해드릴게요 음 내가 형의 바이올린이 되어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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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미드가 지금 피아노야 지금 악어가 플레이메킹 해야되는데 6렙 이후에 나랑 같이 플레이메킹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피오라 네 초반 라인을 지정해주세요 초반을 땡길거 무조건 땡겨야되 알겠습니다 바이라서 아 무조건 땡겨야되 그럼 윗바이게 포기죠? 바이게 좋아야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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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예 창의적 동선 한번 갈게 이번에 선불로 할게 창의적 동선 감정 실려서 동선 짜면 안돼요 정글 그래서 아랫바이게 먹고 다시 아래 캠프 도는 그 창의적 발상 한번 해볼게 오케이 환영합니다 저 반반 가겠습니다 네 여유있으면 여기에 와드 하나 해줄래? 지금? 아니 1분 10 1분 10초쯤에 오케이 어 어차피 주도권 없어서 미리 박아나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여기 와드 박았어요 와드 지금 선불 상대는 100% 선불 여기 다 대기치는 중 여기 지금 시야 체크 한번 했고 여기 와드 잘렸어요 오케이 세상엔 항상 뛰어난 누군가가 있잖아 그게 나야 진효야 네 리쉬를 하지마 정말로요? 자크 아니야 아니야 해 이거는 어 연주 미스 많이 힘들거에요 봐도 돼 지금 여기 와드 잠시만요 얘네 좀 더 있다가 할 것 같아서 방금 지휘봉을 잠깐 내려놓으셨을 실 뻔했네 아니 지금 불협함 살짝 들려가지고 미안 오케이 연주 미스 나 여깄다 오면 바로 끈다 되나? 어? 가라고 말해주세요 오면 바로 끈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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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지마 아니야? 끌지마 그냥 이거 선 이래 너무 빠르시겠나? 어이 개고통주네 나 딱 됐다 좋아 잘 떼어볼게 한번 잘 떼어볼게 한번 계속 라인 땡겨야됨 이거 어차피 맞으면 안되서 아 맞으면 안되는데 신드라 난입 오케이 그래도 넘겨주네 2렙이니까 그래 각 봐도 돼? 응 하나 둘 셋 지금 바비 좋았어요 딜교 성공 나이스 또 기네 이거 탑은 그 어그라인 땡겨서 계속 해 먹어 네 여기 이제부터 슬로우 푸쉬 아 미안 이거 바이게 가기 전에 미드 한번 찌를 수 있어 오케이 미드 마나 많이 빠졌어요 보여주기 싫은 것 뿐이야 이거 찌르 때리는거 싹 까네 어 잘못 깔았어 여기 와드 아니야 어 CS 따라잡았고 어우 왜이렇게 스턴이 길어 어우 브루션 앞으로 오면은 끌어봐도 되나? 이거 좀 빼야돼 미니언 노 많다 어 형이 이거 갱와도 돼 여기가 노 노와드야 아이고 바이 미드 미드 갱 한번 왔어요 전멸 저 빠졌어요 정관리 좀 실수했어요 죄송 이거 치고 한쪽을 때려? 내려갔어요 무대 라와드 텅 걸려야 빨리 때리 칸형 이거 계속 때려줘 저 밀라 미는 라인 어 아니다 아 큐한대만 아 바이 전멸 써서 미드 갱 왔어요 아 두 번개 오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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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악보 입력점요? 저 위험상태 라인 중빌라 딱 세게 그냥 딜게 해줘도 돼 이 협곡 정도면 내 제국에 더하기 딱 좋은 것 같네요 근데 내가 사라킬 걸 어떻게 알았지? 아 이거 빨리 밀고 뻔히 보이는 거였다 이거 바텀 조금 조심 슌드라는 지탐 잡은 것 같고 오케이 이거 완전 막타이 터트려야 될 듯 이거 알았어 밀고 가야겠다 지금 지금 왔다 빨리 왔다 어 뭐야 이거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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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민다 그러면 조금씩 파이탑 오케이 스펠 다 살렸고 바이였죠 고맙다 주니야 나이스 좋은 하모니였어 그거 좋았어 상대 템이 너무 잘 나와서 미듬을 좀 사리면서 할게요 오케이 도 나 뒤에 봐줄 수 있어 아 이거 프리징이구나 어 바이 또 탑 미야 미야 탑 같이강 볼 수도 있어요 쭉 빼야 돼 미듬이야 내가 봐줄 수는 있어 미드 계속 미야 해요 어딨어 틀렸어요 뒤에서 오는 거 조심 뒤에서 오는 거 조심 계속 안 보이거든요 오케이 왔어요 어 보였다 오케이 여기 와드 이거 한번 용 4렙 가능한가 처음인데 이거 미드 용렙 찍었어요 바크 쏠료면 안 될 텐데 좀 해보 근데 주도권이 미드 상대가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걸리면 완전 그 완전 그건데 몰래 몰래 나 일단 선강타 섰어 이거 도와줘야 될 수 있어 유사시 유사시 어 이거 저희 용렙 아직 못 찍었어요 어 좀 도와줄 수 있나 나 쪼금 피 헐 버거운 중 내가 올라오 좀만 쪼이려줘 거의 막타야 어 됐다 먹었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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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나이스 타이밍 도박 성공 진효야 이거 니가 만든 바텀 동선 굿 굿 나이스 원래는 쪼금 오고 올게 미안해 미야 미드미야 미드미야 정글미야 자 계속 미야에요 오케이 넥슈 오마이갓 자 집 한 번 다녀올게요 우리도 집 가긴 해야되는데 저 우리 뭉쳐있으면 안되겠다 킹어 하나씩 쌓고 바로 달려가야겠다 자 믿음이야 저 라인 손에 없어요 우리 라인전 되게 약한데 잘 버티고 있는 중 우리 라인전 되게 약한데 조금만 더 버텨줄래 나 지금 위쪽 가야되거든 글루 주고 이래야되가지고 어차피 곧집 어차피 곧집 어차피 곧집 지금 용도 없어가지고 바텀에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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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은 안보이거든 계속 안보여요 6렙이라서 킬과 한번 노려볼 수 있어 쟤 아 루션 안갔어요 아직 있어요 1편을 먹을 수 있지 지금 오케이 갈게요 어 지금 미드에 그냥 와딩 해놨어요 그냥 이거 사이드말고 형 탑 라인 좋긴한데 아 모데라서 안돼 어 오케이 이거 주고 갈게 근데 이거 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궁 있어도 버틸 수 있지 않아 궁 들어가도 그런가 형 한번 와서 궁 걸려볼래요 와드 있어 아 뺐다 뺐다 걸렸다 자크는 모델 궁 맞으면 가 바텀 바텀 자 여기 와드 이따가 시어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듯 오케이 이거 완전 땅굴팠다 바텀 근데 지금 저념 몰랐다 음 어 뭐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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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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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 패시브 일단 궁이랑 저만 빠졌어 신들아 바텀 킬 나이스 아 점멸 이거 도연이가 만든 하모니 점멸 지금 빠졌어요 9분이니까 14분에 아 집집집집 아 이거 미드 미드 다이브 봐주실 수 있어 아 이거 헬펄스는 여기 와서 한번 도와줘 미드 다이브죠 이제 간다 저거 다이브가 포타먹으러라도 대신 맞아줘 가자 아이고 나 그냥 안할걸 아이고 쏘리 까비 까비 아까 패시브 빠진게 스노우볼 굴렀다 그래도 이거 밀고 이득 봐 최대한 너무 손해봤는데 까비 바이 빠진게 바텀 바텀 붙으면 이김? 음... 4-10 이거 안보여요? 애매함 이거 키아나 궁 돌면은 나랑 같이 바텀 가자 오케이 같이 가자 라임 푸쉬 같이 도와줘야 돼 그 이거 전령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바텀 가면 전령 뺏겨요 근데 이거 그냥 다이브까지 가 그냥 주고 그러면은 이거 10분에 전령 가져가는거 큰데 이거 근데 얘네 다이브 알려면 아직 들교가 덜 되있어 내가 들교 좀 해놓을게 이거 바텀 가자구요 이거? 아까처럼 다 밀릴 수도 있는데 이거 뺏기면 이거 모델 저 모델가 탈타면은 저 또 안타야되거든요 좀 위험해요 많이 해놨어 우리 나 궁이 빠졌어 상대 전령인듯? 그럼 그냥 믿고 바텀으로 생각할게요 어 나만 믿어 얘네 다이브 많이 위험해 탑조심 탑조심 알리스야 궁이야 용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럼 나 라인에 계속 서있을게요 이거 셋이 오케이 지금 탑조심 탑 쭉 빼야돼 네 여기 있었어요 바이 자 신드라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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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오 신드라 신드라 가는중 아이고 오오 잘퇴했다 잘퇴했다 이거 이거 미드 시야가 없었다 어 이거 용 안줄 수 있나 줄건가 줄 수 밖에 없는데 안뇽 안뇽 나이스 나이스 용 해만해 용 해만해 볼만하네 아 나 진짜 아 힘들다 저거는 나한테만 쳐봐 아 알갓 이미 먹었다 그러면 전령 튈게 나 전령 먹을게 얘 한 대씩 쳐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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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바이 여기야 전령 봐줄 수 있어 어 근데 나 정비는 안된 상황인데 같이 정비하자 저거 먹고 야 진유야 탑 웨이브 잘 만들어놔 왜냐면은 탑에다가 바로 전령 풀거라서 진단해줌 아니면 탑 아사리 궁 한번 빼놓으면 다이브강 아닌가 들겨갈게요 못 빼놓겠지 어 어 풀 뺐다 어 나이스 궁 없나보네 궁 없어요? 상대? 궁 있어요 아 궁 있으면 함부로 하면 안 돼 나 미드 받아먹을게요 이거 나 그냥 탑에다 바로 푼다 전령 집 보낸거 같은데 오케이 개나이스다 이거 이거 신드라 여기 신드라 미야 네 이거 다 간다 다 간다 나도 따라가야되는데 좀많이 뻗겨야되는데 궁도 없는 상황이야 저 지금 근데 이거 한 명만 버려 한 명만 그냥 죽여 자갈이 죽일건데 어어 한 명만 어 어 살 수 있으면 좋고 베스트 이거 악어 오고있지 오케이 나이스 안하는게 나일 듯 어 아 루그스 미드 먼저 달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 야 그냥 탑 커버 갈게 열 전히드라 다음 탈탈게요 이거 신드라 오는데 아 이거 못 먹겠다 근데 지금 그거 탈퍼를 해두고 탔으면 더 베스트였어 네 어 너무 급해가지고 죄송 저 블루 뭐 말해두고 세장 블루 먹고 정비 한 번 타임 가져야돼 이거 미야에요 미드 저 정비 안된 상황 아 이거 받아 먹고 왔어야 됐다 아 세 라인이라 괜찮아 난 세 개라 여기 와드 있는데 다 믿음이야 바텀 볼 수 있어요 지금 상대 바텀 상황 좀 브리핑 좀 바텀 타워 피는 없고 5대 안보임 와드는 있고 압박을 좀 받는 받는 상태고 오케이 바텀에서 한타 가리고 전멸 없고 이거 바이 어딨어요? 혹시 아시는 분? 바이 아직 몰라 오케이 이거 탑을 무조건 조심해야돼 너 풀도 없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심해 정글 위치가 어디에 쓰려나? 네 정글 위치가 지금 안 밝혀져서 저 핑화로 어긋나네 알리 알리 올라갔어요 어 알리 올라갔어 조심 여기 좀 시야 좀 와드 좀 뚫어야겠다 이거 괜히 알리가 뒤로 들어가서 막 밀밀 와아 이거 전멸 써가지고 나 바로 그냥 원컵 났다 어 바이 여기 우리 우리 거기 어 저 못 봤어요 어디에요? 저 사우도 돼 저 탑에서 어 저기있다 미드 어 근데 미드 밀리겠다 미드가 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나 그냥 당기고 있었는데 그냥 원컵 났어요 그냥 여기 여기 바텀 조심해 이거 내가 빼고 갈게 바로 어 바이탑 갈게요 이거 신드라 지팡 잡았으니까 커가지고 이거 전멸 빠져서 20분에 돌거든요 신드라 한번 이따가 노려보죠 다시 우리가 역으로 어 그런데 아 저기 영악해 여기 라인 먹고 계단에는 좀 굿 그냥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레드쪽으로 마들 왜 막았지? 선글라시스 셧다 하아 진다 미야 아 저 또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아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오는 거 오는 거 오는 거 오는 거 라인 좋다 그 피시하지마 그냥 봐봐 여기 와드야 여기 와드야 여기 와드야 못다 없어요 땄어 오케이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솔킬 거긴 노아드야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탑 들었고 여기 22초 라 미드 라인 쭉 밀고 이거 해봐야되지않나 바로 갈게 바로 붙게 나 기동신이야 자 텔 없어요 여기 여기 바이 내가 물게 바이 물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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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컷 오케이 바로 이거 안전하게 먹자구요 이거 이거 키하면 집탄가져 그냥 오케이 어 저 이거 합류 안보고 쑥 미는 그걸 볼게 몰라 몰라 여기 한번 지워줘봐 여기 저기 저기 어 어 안꿔 안꿔 없는데 어 오케이 나 뺀거 같은데 나 일단은 지금 갈게 여기서 이거 라인 믿는거 같이 도와줄래요 형 같이 가 나 코어 하나 올렸어요 일부러 솔킬 안날라고 데프라인이라 혼자 좀 밀기 빡세서 모델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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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야 믿음이야 계속 믿음이야 라인 쭉 밀려서 시야 없어요 아이구 신드랏다 여기 탑에 신드라 지금 제가 라인 쭉 밀고 이쪽에 와드 박아놓을게요 여기 내려가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타워 안밀어졌어 약대야 따라와 응 갑니다 이거 카이사도 살짝 위에 보면서 네 저쪽을 위험하게 해서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우 아씨 왜이렇게 따가워 내가 방템을 안가져버려 내가 방템을 안가져버려 어 어 어 모델 데려간다 이거 미드라인 받아 먹을게요 이번에 상대가 신드라가 궁있는 타이밍이라 잘라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탑 갈 수 밖에 없음 신드라 지금 갈 때 탑 밖에 없음 잡혔어요 바텀인 것 같은데 바텀 오케 사릴게 형 자 미드에 계속 있어요 전력 나왔어요 전력 전력나왔어요 전력 전력나왔어요 전력 먹을 것 같아요 탑 조심 오케 거기 라인이면 무조건 따임 제가 모델이 훨씬 세거든요 근데 근데 다 올라가 다 올라가 거기 지금 전력때문에 아 근데 이게 나도 올라가 아니면 제가 약간 어그로 끌고 밑에서 뭐하던가 나 전력하나 키아나 궁 있지 오케 가자 전력 한번 보자 어 이거 바텀 조심해 네 네 바텀 사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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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성카 이성카 이사님 이거 먹자 먹자 이거 먹고있으면 키아나 내가 혼자서 저거 혼 혼자서 죽일 수 있긴해 이거 이거 먹고있으면 신드라 오케 풀봤어 신드라 오케 뺏뺏뺏뺏뺏 뺏다가 이거 먹고있으면 내가 못오게 할 수 있어요 나이스 좋다 나이스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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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악어 나이스 이거 바텀 쫄지말고 앞에 쫄지말고 앞에 쫄지말고 앞에 어 바텀 풍선이 2대2야 그거 알아 오케 자 신드라 계속 안보여요 아니 못해 여기 못해 못해 여기 여기 여기가 봐 바위 없어 바위 없어 바위 없어 바위 없어 바위 없어 오케 아 근데 이거 하느이브 밀다 죽을거 같애서 신드라도 저 원콤 그래? 쟤가 쟤가 먼저 보면 쟤 따고 신드라가 라위보면 내가 따임 그럼 블루 먹으러와 블루 먹으러와 지금 바텀 바텀 밖에 없음 바텀 돌아서 크게 돌아서 올거야 지금 아 여기도 지금 그냥 그냥 쭉쭉쭉 내가 달려가긴 할게 지금 달려갈게요 계속 이거 빼면 타워 밀려 저 테론 지금 쿵 44초 쭉 빼기 쭉 이거 바텀 야 바텀 퇴봐줘 나도 지금 뒷가드 바로 뛸건데 어 그냥 뒷가드가 없음 내가 막아 내가 막아 쭉 가긴 할게요 여기 있을거야 여기 어 있다 여긴 봤어요 보였어? 보였어? 여기 있었어 나도 바텀 백업 오케이 지금 미드 비었어 안보여 미드 탑도 안보이고 나이스 좀만 나 지금 쪼금 뒤야 저 탑 계속 팔게요 이거 정비한번 나 때릴게 나 지금 1400원 있거든 아 아니다 지금 봐줄게요 지금 근데 용 50초로 나 정비한번은 해야되 이거 무조건 나도 해야되 근데 지금 정비하자 그냥 타워 저거 밀려도 어쩔수 없어 그럼 저 2라인 밀고 뺄게요 저도 아니다 저 빼야되 오더 들어 지금 내가 시야 다 먹어줄수 있어 나 드락사로라 와드 어디있는지 다 알아 템 자체가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기저어 같이 미드로 밀고 들어가면서 뚫자 추운가야되는데 자 미드라인 뚫을게요 저 지금 궁있어서 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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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면 이거 위험하게 하면서 모델 타기 짜그나게 할게요 이거 깊이 가서 저한테 2명오면 그냥 먹으세요 이거 근데 카이사가 너무 뒤라서 쟤네 잠깐만 좀 대체할게 이거 내가 제일 베스트는 내가 뒤쪽에 숨어있는건데 숨을 수 있으려나 어 오케이 좋다 와드좋다 와드좋다 계속 대체하면 저기 초재 피오락 오케오케 아니면 내가 제가 압박 어 세게할게요 내가 그냥 문다 여차면 루션 내가 뒤쪽 잡았어 모델 타자 좀 안될깟는데 안되겠다 아아 아아 쏘리 쏘리 빼야되 빼야되 뜹니다 슬로잉 했네 아 점멸이 알쓸라 했는데 바로 그냥 속박걸렸다 뭐야 이러면 안되는데 나는 그냥 알리 해서 딱 이게 큐 딱 해가지고 땡긴다면 궁 쓰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게 좀 리스테이크하느라 방금 사실 베스트는 상대가 용치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을 때 그냥 이니쉬 걸고 갔어도 됐어 근데 맞춰보면 되는거니까 그거는 아 근데 이게 잠만 지금 상대 이용이야 아 괜찮아 오케이 피오라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올리긴 해야될거 같은데 나 이제 쎄져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미친놈이네 이거 뒷포지션 제가 봐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뒷라인 잡고 있을 땐 파이 바론 쪽 시야 먹어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이거 미드 먹으러 와 여기 와드 있었는데 큰거 먹을 수 있으려나? 오케이 계속 새로 어 뭐야 자 자 시야 한번 어 파트너 어디에 갔다? 그러면 레드 먹어야지 레드 그러면 나는 미드 가서 다운 장어 딱 도와야겠다 지금 성장 좀 해야되는 타이밍 같은데 뭐 지금 할거 없어요 이거 제가 보스로 갈게요 기한탓다가 오케이 오케이 탑이 너무 어 효용성이 없는 거야 제가 텔 온이니까 바탑 아예 진짜 개 하드 푸시야 하면은 저한테 많이 오면 바로 온네 아 예령 박스 알리에스터도 붙었다 신드라 옆에 이거 위험하면 제가 텔 탈게요 말해주세요 아 또 들어오네 이거 탑다이브 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탑으로 서포트 할 때 내가 쫓아다녀야 돼 여기 조심 여기 조심 여기 조심 나 못 가 이거 여기 들어가줘 들어가줘 버티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저 저 탑 그냥 이거 밀어야 될 거 어 이거 줘야 될 거 같아요 러시안 러시안 탑 딴다 타워링 중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빡칠 거 같네 진짜 저 깊이 들어갈게요 그냥 이제 여기서 다 나오겠다 아랫무빙 하면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저걸 포기해야 되나 와드 없고 여기 살짝 와드 없 택 받았다 바론 치나? 여기 알리스타 바론 치는 거 같은데 나이스요 탈크가 쌓였어 바론 치는 거 아니야? 어 발 먹었다 나이스요 나이스요 이거 잡아야 돼 오케이 잡았고 이거 잡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쭉쭉 나이스 연계 좋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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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받을게요 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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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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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오케이 밀고 있어요 이거 하정하고 어디야 여기 야 이제 도연아 네? 이 순개 할게 너가 해 지금부터? 어 이제부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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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빼자 바론이야 여기 와드 돼요? 와드 없어요 오케이 정비함 하라고 저 집 갔다 와야 돼요 수은이랑 내셔어 그 나가지고 야 피오라도 너무 적극적이면 안 돼요 이 타임때 피오라 이제 빼야돼 피오라 이제 빼야돼 살짝 소극적이가 라인 받아먹는 식으로 피오라 피오라 핑화같은거 하나 사가지고 타임룩에 시야 잡은 다음에 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타임룩 이용 1분이니까 바텀 쪽으로 조은아 네? 악보가 조금 지저분하지 아유 좀 안해 안해 난장빡이나 해 어 잘 완곡해줘 준비해볼게 한번 이거 오케이 미드 받아먹어야 돼 1분 야 어디로 가라 탑으로 가라고? 바텀 이거 지금 정비 안 돼 안 돼 안 돼 혼자 가면 안 돼 빼야돼 쭉 빼야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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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하나 튀어나갔는데? 어 이거 근데 못 민다 이거 이러면 용 줘야돼 용 줘야돼 아니다 용 안줘도 되겠다 아직 이거 30초인데 이거 내가 여기 서있으면 미드 쪽에 사람 좀 보여줘봐 탑 텔 있으니까 탑 없다 아 맞다 얘 먹어 해보라 탑 쟤가 아 그니까 나는 무조건 저 뭐냐 오브젝트 반대로 갈게 텔 있을 때는 어 오케이 어 내가 대체할때 너보다 수자되기 없어 어 알았어 이거 용 주기로 했잖아 근데 아 용 줄거야? 안줘도 되긴 해 응? 안줘도 돼 어 줘야될듯 어 자꾸 시야 없는데 왜 자꾸 들어가는거야 이거 시야 정리하고 있어서 미안 혼자 했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어 같이 돼야돼 같이 같이 그러면 위쪽으로 가자 우리 위쪽에서 이득보자 오케이 달게라도 먹어야지 뭐 달게도 먹혔는데 빼자 응 이쪽에다가 시야 박아주면 좋을 것 같애 이쪽에 나중에 나중에 가면 안돼 가면 안돼 나 나 나 나 나 못들어가 와 이 새끼 진짜 아 개가걸르네 빼야돼 이거 빼야돼 빼야돼 쭉 빼야돼 쭉 빼야돼 그냥 줘야돼 일단 피티오라가 지금 아 일단 모드의 풀은 빼놨는데 어 어 어 아 이게 돌기가 힘드네 궁 했을때 이거 키아나 나오든 이제 자 애주기 한번 노려보자고 내가 뒤에서 한번 봐볼까 어 한타를 열어줘야 먼저 열어줘야 나 이쪽 뒤쪽 진입할게 카운사가 딜을 하거든 이거 봐 이거 봐 아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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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아아 아 아 아 씨 원지 봐주고 내가 피오라 아 봐주고 있었는데 어 어 아 이게 아 이거 신드라 궁독 나한테 막혔는데 지휘야 지휘 신드라 봐봐 예 두벅두벅이다 진짜 두벅두벅 탈진 탈진 걸어 오케이 나이스 무빙 나이스 나이스 진우 형 어 혹시 한타중에 신드라 받을 수 있나 나 존나 바빴어 아니 그 루시아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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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는 안 받아 되니까 어거즈로라도 피오라 아니 신드라 찾아서 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타겟팅 좀 해줘 응 안 본다 나 밤의 끝자락만 나오면 좀 이니시하게 좋아질 듯 밤 끝 뽑아볼게요 빨리 사백 원 저 마에스트로님 네 저는 무슨 악기를 연주할까요 저 저 다시 못 갈게요 나이스 아이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내가 궁극 노리는 그 타이밍 때 한번 던져 아 그 던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바론 한타 때 해봅시다 이번 바론 한타 때 해봅시다 바론시아 1분이니까 이제 먹어주고 응 저 이번 바론 때 진짜 존나 위험하게 할게요 네 무조건 나한테 오게 저 18렙이에요 나 바론시아 먹으러 혼자 못가 난 같이 못가줘 시아 여기 같이 봐보자 먼저 먼저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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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무 필요가 없어 가면서 절로 위로 올라가자 내꺼같이 이거 라인 밀고 가야되지 않을까 먼저 먹어주지 이거 먹혔는데 밀면 먹기 쉽지 않하려나 이거 밀다가 여길 수가 있어가지고 와드 한타가 여기 와드 없어요 여기 와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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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아니 저 신들아 보여가지고 더 들어감 더 들어감 난 저 모습 보였어요? 대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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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탑라인 다 뺐죠? 여기 못해놨다 대치가 안돼 대치가 안돼 시야가 다 따졌어 또 내가 또 공격적으로 할게 더 더 들어갔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포킹 맞아주지 말자 쟤네 바론 많이 쳤을때 우리가 싸움 걸어도 돼 어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맞아 여쭌 좀 쳐줄래요? 어 근데 지금 어 여기 다 들어왔는데? 아 약간 금각 보였는데 아쉽다 모랑 쪽팔림 약간 원딜이 딜 넣을 수 있는 위치 아니라서 안했어 잠깐 일단은 탑 지금 뭐야 뭐야 모대랑 싸우고 있거든?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이러면 어 이거 한 번도 안 바 어 얘 친다 얼마나 쳤어 한 번만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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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라! 나이스! 나이스! 굿이다. 나이스! 궁극도 뒤졌다. 일하면 잘했지. 굿이다. 아 진짜 피오라가 그 모데카이저 따준 것 때문에 지금 발언도 연계돼서 된 거지. 이거 진짜 루고라 아니었으면 와 빡섰다. 오케이. 나이스였다, 진효야. 탱커도 이만큼 끌어올릴게요. 모세가 거의 뭐 죽었는데? 근데 진효야 내가 좀 탑시팅했지? 전량 딱 풀면서. 모데카이저 보고 후픽했는데 당연히 이정도는 해줘야죠. 탑 뺏었는데 제가 더 탱커도 만들어 오겠습니다, 형님. 피오라 청약 철회 안 해도 되겠네? 굿굿. 굿굿. 고백 하나 하자면 오더를 좀 인수인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반부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정글이 악보 좀 그리다가 안 맞는 거 있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계속 이거 먹자 뭐하자. 아니 클래식을 그려야 되는데 약간 헤비메탈로다가 팀을 연주하는 것 같아서 괜찮나 근데? 아니 근데 막 그 약간 형이 말하면 좀 따라가고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단결력이 좋아져 약간. 난 좋던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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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이 느낌으로 가자고? 응. 약간 도연아. 근데 하면서 안 맞는 거 그런 거 다 그냥 고쳐주면서 말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이게 좋아. 뭐 이런 거는 다 하면서. 어. 아 근데 막바지 오더는 약간 내가 보기에는 악어가 하는 게 낫잖아. 어. 그럴 때 내가 계속 얘기해줄 수 있어. 왜냐면 그러고 약간 도연이가 감정적인 친구야. 근데 내가 중후반에 그 형이 오더 잘하다가 중후반 됐을 때는 그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했을 때. 응.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숙 형이 하게 덜아. 뭐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니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힘 막으라고. 내 힘 막으라고 막 이러길래. 어. 근데 그게 형이 못하는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계속 말하려고 할게. 어. 그리고 그거 내가 보기에는 제너님 팀에서 보낸 뿌락지야. 스파이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리 지금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우리 태운 거야. 그거 속지 말고. 어. 그러면은 지금 이 느낌으로 초반에 내가 악보 약간 좀 이쁘게 딱 이쁘진 않지만 투박하게 그려놓으면. 이제 나중에 도연이랑 이제 악어가 이제 딱 마무리해주는. 근데 아까 그것도 좋았잖아. 그 정글 위에 먹을 때. 응. 먹고 있으라고. 내가 오면 잘라주겠다고. 그러면서 먹는 거. 우리 셋이 같이 칠 게 아니라. 봐주고. 어. 고런 거. 어. 고런 것들. 하. 잘라먹고. 나 최대한 4절 안 하려고 노력했어. 와. 근데 내가 솔직히. 내가 진짜. 난 그냥. 오케이. 좀 많이 보고 올게. 진짜 많이 보고 올게. 잠 좀 줄이고. 이거 모래에 우리 가로사님 팀이랑 모래? 아직 확답은 못 얻은 거지. 응? 악어야. 우리. 가로사님 팀이랑. 연습. 스크림. 스크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정신 좀 차리자. 지금 다들 정신 없어. 지금 이게 다. 방송 11시간째. 우리 11시간째 지금. 어. 야 모모야. 언제 11시간 지났어. 팀들에게 이야기해보고 전해주신대. 어. 오늘 일단 좀 발전했나? 우리? 우리? 우리 발전했어. 지금 포지션 변경에서 좋은 그림 나왔잖아. 제일 중요한 하루였잖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해도 해줘. 그래. 나는 이제 내가 좀 미안해. 너무 부족하고 지금 미안해. 사실 여기서 제일 힘든 건 형이야. 왜냐면 형이 지금 정글 희생해가지고 지금. 제일 공부 다시 해야되고 또 형은 또. 시간 더 쏟아야되고 하니까. 형 성격이 안할 성격도 아니고. 어. 그냥. 맨날 방송 끝나면 더 하고 있다니까요 항상.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이거는 진효가 탑을 갖게 만들어낸 그림이야. 이게 만든 그림이야 진짜. 형이. 양보한만큼 제가 뚫어버릴게요. 어. 잠깐만. 오케이. 이겼으니까. 그루밍 타임 가지자. 오케이. 나도 조금 더 공부하고. 이제 좀 동선 이런 거 좀.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정글 이게 동선 치면 나오나? 정글 뭐라고 치면 이게 나오나 할래. 정상. 정글 이렇게 쳐서. 내가 한번 볼게. 빨리 튀어나는 게 좋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아직 우리 야따 그루밍 안 해줬는데. 아 그러니까 야따 차려야지. 야따가 죽더라도 그 냥 좋았어요. 약간 분위기 안 쳐지고. 아주. 어. 냥 때문에 내 멘탈. 그거 진짜 단단해졌어. 거기에서 약간 이제.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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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틈이구나. 진짜. 맞지. 아무리 방방 바라도. 약간 좀. 요구만큼은 언짢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그냥. 쿨하게 그냥. 그냥 해서. 분위기가. 화기했어. 근데 라인 좀 괜찮은데요. 노틸. 그랩 잘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해도 되겠다. 노틸 쪽이 오히려. 근데 어쨌든. 카이사랑 노틸이랑 조합은 원래. 애초에 좋은 조합이니까. 카이사 할 거면. 노틸. 할 수밖에 없지. 어. 끌어. 잘해. 근데 모든 판에 지금. 야 따님이. 탈익할 때 다. 약간.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았어. 초반. 우리가 중후반에서. 창냈다 하더라도. 탈익을 좋아하나. 왜 이렇게. 아걸렁이 혹시. 어. 개. 탈익. 개소리야. 뭐야. 존중. 존중해. 그 컨텐츠 하나. 그걸로. 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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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익.